자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진짜 포켓몬 관련된 게임은 처음 하는데 이 게임이 지금 요즘 핫해서 포켓몬의 짭켓몬이라고 하죠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몇 있는데 귀여운 애들도 많이 보여서 요즘 인기가 많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을지 일단 해볼게요 어 이거 내가 올드를 생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하 이런 건 뭐 딱히 난이도는 보통 사망시 장비와 소재 아이템을 그 자리에 떨어뜨립니다 오케이 하도록 하죠 재밌겠다 번까지 쓰면은 정없어 보이니까 하이온으로 하죠 일단 이름은 오 뭔가 다양하게 할 수 있네 좀 바뀌는 게 느리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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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하이올린 느낌으로 버추얼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버추얼 느낌은 이 얼굴은? 눈 오 눈 개무서워 오 이게 진짜 포켓몬눈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눈 색상 보라색 채도가 너무 너무 눈에 티네 명도 좀만 올리고 보라색 눈이니까 몸? 피부색은 좀 하얀 타입이죠 좀 많이 하얗긴 해 됐고 몸통 사이즈 우와 씨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여기까지 두꺼워진다고? 아니 알통몬 아니야 알통몬? 야 이거 사람 너무 기괴하다 하체비 이거 하체만 운동한 사람 같은 느낌 야 이거 다리 엄청 얇고 상 야 이거 이거 파른동만 엄청한 사람 같지 않아? 파른동 엄청 많이 한 사람 같아 개웃기네 개쎄 보이긴 한다 개쎄 보이긴 한다 이게 남자 몸이고 여자 몸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근육은 좀 있는 몸으로 하자 아니 몸에 비해서 좀 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몸통 사이즈가 좀 세분화되어 있진 않지만 살짝 살짝 더 커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기본이구나 이게 기본이구나 이 50 50이 기본인 것 같네 다리 너무 얇아 좀 건강미는 좀 있어야지 이 중도면 되겠지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상관없구나 어우 두상이 엄청 예쁘다 근데 두상 진짜 예쁘다 두상이 진짜 예쁜데 어우 이것도 예쁘네 이야 이 머리도 스타일이 참 다양하네요 약간 이런 머리도 괜찮은데 이게 아마 여성분들은 이 머리 많이 했을 것 같아 솔직히 이 머리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무난하고 괜찮네 와씨 야 파밀 쪽인데 야 이거 모자 같은 거 쓰는 거 있나 기능 두상이 너무 예쁘잖아 두상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만지고 싶어 약간 에코 머리 스타일이네 얼굴이 예뻐서 그런가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는데 약간 미소년 같다 이렇게 하니까 짧은 머리도 예쁜데 장발이 없네 장발이 근데 근데 기본 머리가 제일 예쁘다 이 머리가 제일 디테일하네요 머리 중에서 색깔은 이슬이 색깔이랑 비슷함 머리색 이게 제일 예쁘다 디테일한 색깔 이거 눈썹 색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색 묘하다 이거 하얀 머리 버츄얼이랑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더니만 이쁜 머리가 없어 버츄얼이랑 겹치는 머리가 없다 이게 제일 나아 음 어? 이 머리색도 괜찮은데? 와인색 머리 와인색 머리 나쁘지 않은데? 레드 계열 괜찮은 듯? 잠깐만 이거 색깔을 이렇게 하면은 좀 파래지나? 아 아니야 별로 안 이뻐 이 색이 딱 마음에 든다 이 머리 할래 이제 눈썹 색도 통일해야 돼 그렇지 좋다 좋다 아 점점 굵어지네 아 점점 굵어지네 먼저 갈까? 오케이 이 느낌으로 합시다 음 예쁘네 예쁘네 역시 처음 머리가 제일 낫다 합시다 출발 몸도 좋네 약간 근육절도 있고 어 뭐야 아 귀여워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진짜 포켓몬이다 떨어진 가지를 줍거나 나무를 때려서 목재를 얻으세요 오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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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글씨 젤다 글씨 아닌가요? 생존 가이드 생존 가이드를 보세요 아 공격 Q B가 건축 파트너 스킬 F 대장전 웅크리기 구르기 대시 헬 투척이 뭐지? 일단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우라니까 아 이쪽으로 나가는 거네 스탭이 너 갈리는 데 스탭이 너 오 오 까부양 까부양 뭐야 귀여워 여기다 집 짓는 건 좀 아니고 떨어진 가지를 줍거나 비로 건축 메뉴를 열고 아 작업대 이게 작업대 헐 귀여워 안녕 어 가지마 도망가지마 에 꼬마야 어 저기 친구들 있다 많이 있네 여기가 약간 포탈 같은 느낌인데 빠른 이동 개방 어 NPC인가 삼엄대의 생존자 조난자인가 펠 냄새가 나지 않는 인간은 오랜만인데 아 펠이라는 게 약간 몬스터의 냄새 그런 건가 이섬은 지옥이야 나랑 함께했던 녀석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어 사나운 펠에게 모조리 당해버렸거든 너도 방심하지마 최소한의 물자 정도는 나눠주겠지만 살아남으려면 니 힘을 스스로 키워야 해 어 어 나무 얻었다 이거는 이제 집 같은 거를 하 집 같은 거를 위치를 정해야 되는 거겠죠 집은 뭐 나중에 옮기면 되니까 여기다 지읍시다 돌 같은 것도 줄 수 있지 이렇게 이번 양털 열매 어 귀여워 너녀 니 녀석 내가 가져가야겠어 완전 귀여워 열매는 다 가져가고 집안에 있는 거 다 쉽고 작업대 일단 작업대를 건축 오 이렇게 레시피 싸우는 무기랑 횃불 근접 전투도 가능하던데요 일단 나무 만들고 운봉 그 다음에 아하 이렇게 들면 되는구나 약간 흔드는 폼새가 좀 이상한데 일단 횃불도 하나 만들고 아까 흔드는 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션이 조금 어색하네 아하 역량가 식재료 무게도 있어? 와 이 게임 무게도 있네요 무게 있는 게임 빡센데 용도를 살짝 더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기술 포인트만 계속 올라가는구나 어 펠 아 이 몬스터들의 이름이 펠인가 보구나 아까 그 양부터 잡아올까? 양 귀엽던데 양 양 어딨니? 양 양 여깄다 어 페를 공격히 힘을 뺀 뒤 어 펠스피오를 제작하래 아니 기다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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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해체 생각은 없어 놀라지마 아 잠깐만 헬스피오가 뭐지? 일단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야겠는데요? 곡괭이 이거 재랑불 돌은 곡괭이로 캐면 되잖아 어 비 온다 아니야 아 비 오는 소리가 아니구나 비 오는 소리죠 일단 이 정도 나무는 어떻게 해지? 나무는 주워야 될 텐데 나무 주세요 나무 나무 주시와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친구들 하면 재밌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해야 재밌는데 응? 응 어 나무 저기 있다 나무가 아니라 동굴 이군요 아씨 나무를 지금 캘 수가 없는데 저 밑에 돌 같은 거 뭐지 저거 파란 돌 양이 저기 한 마리 더 있네요 안경을 끼라니 내 안경은 안경알도 없는 상태였는데 어? 나무 저기 있다 그냥 공복으로 때리면 안나오나? 앗 나오긴 나오네 잘 나오는 편은 아니네요 섬유도 나오네 기다려 곧 넌 넌 내게 될 거야 기다려 곧 넌 내게 될 거야 이런 문제가 없는 건가 다 열어도 되나? 다 열어도 되나? 기술 포인트가 늘긴 했는데 화살 침대 몬스터 다는 데도 있어야겠지? 이게 포획하는 도구 열 수 있는 건 다 열어야 되네요 이것도 열고 이것도 열고 방어구를 만들 때 필요 하나 둘 셋 음 집은 나중에 만들고 이거 일단 다 올립시다 봐봐 볼까? 이제 제작을 하자 헬스피어를 어떻게 만들죠? 헬지움 파편 이라는 게 아까 저 밑에 있는 거구나 저 파란색 이게 파편인가 봐요 이거 낙땜도 있나? 낙땜은 없네 다행이네 안녕 귀여워 도로롱이야 이름? 귀여워 이게 잔뜩 있어야 만들 수 있나 봐요 그럼 이걸 꾸준히 캐야 되는 거네 이거는 꾸준히 캐야 되나 보네 우와 뭐야 너 이름 뭐야? 어? 꼬꼬닥이야 꼬꼬닥 레벨 3이네 귀여워 이러면은 얘네들도 진화 같은 걸 할까요? 진화 같은 거 하려나? 와 이거 그래픽 장난 아닌데? 일단 전체적으로 가벼워요 인사했어 둘이 같이 간다 뭐야 귀여워 저건 뭐지? 상자 발견 병화 열쇠? 퓨루자의 수기 스토리도 있나보네 옵션 물살은 굉장히 쎈데 벽을 탈 수도 있고요 좋은데? 일단 나중에 캐고 벽 타고 올라가자 되게 가볍다 뭔가 움직이는 게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만들고 하나당 한 번밖에 못 만드는 건가? 오 그런가 보네 자 이제 몬스터를 잡아봅시다 자 어떤 친구부터 잡을까? 음 얜 남자애야 아 너무 귀여워 넌 나의 친구가 되어야 해 얍 예이 잡았다 펜을 소환한다 소환키가 2야? 일단 우리 집은 여기니까 나보다 레벨이 높은 펜은 다루기 까다롭다 오 플레이어와 같은 레벨까지 성능이 떨어진대 너무 높은 애는 잡으면 안되나봐요 나와라 도로롱 안녕 너 왜 나랑 거리를 두니? 쟤 왜 나랑 거리를 두는 거야? 탁 트인 장소에서 펠 상자를 건축하세요 펠 부감 이 친구들 하나씩 잡으면 되겠네 먹이 사슬의 최하층이래 역시 귀여운 애들은 어 배고프대 오닥불 좀 만들어야겠는데요 오닥불은 어떻게 만들지? 수리대 펠 상자 아 이거구나 목재랑 돌 더 필요해 좀 천천히 목재 나뭇개 그래도 꾸준히 옆에 쫓아다니네 친구들 데려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해외 상자 오 이거 범위가 생각보다 있는데 뭐지 이건? 애들을 넣어놓는 덴가? 오 집 짓는다 오 일한다 일한다 네가 일하는 거였어? 이야 나이스 그 다음에 관리 아 이렇게 해서 넣어둘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나와라! 하면은 꺼낼 수 있는 거구나 아하 거점 업그레이드 이걸 여기저기 박아두면은 이동할 수도 있나봐요 탈로 쓸 수 있네 오 괜찮은데? 오 저 녀석도 잡아야 돼 두 개 만들어 오 대신 만들어준다 고마워 하이 귀여워 네 친구 하나 더 만들어줄게 얍 얍 아우 야 이거 야 네 친구 만들어줄려고 했는데 너 너 너 이리 와봐 안돼 이리 와봐 너 안되겠어 너 들어가 있어 아니 친구를 만들려 만들어줄라 했더니 이걸 죽여버리면 어떡해 어떡해 일단 미안해 얘를 묻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이거 시체 안 없어지는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기? 이거 고기가 나오나? 아니요 고기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체온도 있는데? 왼쪽 아래요 온도도 있어요 잠 여기서 같이 자면 안되니? 오닥불이 없는데? 일단 튜토리얼부터 다 해야지 딴짓하고 있어 튜토리얼부터 해 튜토리얼부터 해 템을 열고 허기를 채우세요 이건 체력 올라가는 건가? 이거를 먹어 어 됐다 그 다음에 접속해서 원하는 패를 거점에 소환하세요 했는데 아 거점에 소환 왜 이거 안 없어지지? 플레이의 스테이터스를 강화 옵션 기술 내 거 강화? 아 여기 있네 아 강화가 있구나 지금은 와 이거 아직 체력이 깎일 만큼 뭘 하지 않았으니까 중량 올리고 뭔가 많이 줄 것 같은데 기력 기력이랑 기력이랑 체력 올리자 그냥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거점에 있는 거고 아 날 안 따라오는 거구나 이러면 거점 레벨을 7까지 올리세요 일단 휴대용 와 야 이거 휴대용 핵불이 범위가 엄청난데요 이게 모닥불이 필요한가? 범위가 상당한데? 아니 생각보다 범위가 상당한데요 의외로 어 정말 어 잔다 어 잔다 어 뭐야 귀여워 어 밤은 이거 들고 있어야 되겠다 산다 잔다 너 잘 때까지 이 주인이 따뜻하게 해줄게 널 버리고 갈 수 없어 방어구를 만들 때 필요하다니까 이거 일단 만들고 어 만드는 도중에 체온이 떨어지나? 어 그건 아닌 것 같네 어 나 저거 시체 신경 쓰여 어떡하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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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서 없애줘 마음이 아파 눈앞에서 없애줘 제발 일단 상자랑 아 여기 모닥불 암울 암울 암울을 좀 캐야겠네요 아 나 정말 야 이거 뭐 못하겠다 해 뜰 때까지 뭘 못하겠어 아 어떡해 얘를 어떻게 이거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 도로롱이 죽였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 있어 내 눈에서 안 보여야 돼 내 눈에서 안 보여야 돼 내 눈에서 안 보여야 돼 시간이 빨리 안 가네 바로 죽진 않으니까 이거 이거 모닥불을 모닥불을 바로 만듭시다 원축 모닥불을 나는 일하는데 쟤는 잠이나 자고 이거 맞아? 아니 같이 일해야지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이거 침대까지 만들어줘야 돼 잠을 자려면은 일단 내 침대부터 만들자 묵재도 필요하고 양털? 양털 혹시 얘한테서 얻을 수 있나? 어? 양털은 얘한테서 얻을 수 있을까요?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이면 되지 않을까요? 양이 좀 많은 데로 가야 되겠다 양털이 필요해 너 네 몸에 있는 것 좀 뜯어가도 되겠니? 네 몸에 있는 것 좀 갖고 가고 싶은데 아 맞아 마크는 가위 있으면 되는데 좋은 열매 작업량 5개만 해볼까? 오 역시 열매 굶는데 닭다리가 기술력 올라간다 소리 봐 소리가 아주 아니 근데 이거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구나 소형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이중품은 따로 넣을 수 있나 봐요 죽으면은 그 자리에 떨군다 했으니까 와 길드 아 이거 다 같이 하면 재밌겠다 아무리 봐도 이거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면은 발전은 개빨리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어 아침이 이거 꽤 많이 만들어 놓는 게 낫겠다 일어나 일어나 일해 어서 어서 일해 어 뭐야 뭐야 너 너 다른 녀석이었어?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다른 녀석이 내 모닥불 옆에서 자고 있었던 거였잖아 아니 이게 뭐야 그러네 위에 표시가 달랐구나 어 들기 된다 어 들기 아니 이게 뭐야 거기 있으렴 아니 이 친구 날로 먹네 나는 나는 같은 같은 그건 줄 알고 너 여기 있어 나 새로운 친구 데리고 올게 아까 그 고양이 세 마리인가 있던데 저쪽에 고양이랑 닭이랑 한 마리씩 어우 스태미너 닭부터 잡자 귀여워 아 더 때렸어야 됐나 아 됐나? 아 나왔어 아 더 때릴걸 되라 됐다 97이면 됐지 98 99 오케이 아 나 복갱이로 때리고 있었네 아 내 곰보 아 이 녀석 어 닭고기 얻었다 어 시체는 없어지게 해줘요 제발 야 이거 눈니깨 눈니깨 닭고기 얻을 수 있네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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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일단 기본적인 친구 한 마리씩은 데려갈게요 이거 근데 남녀 한 쌍 있으면은 막 새끼도 낳고 그러나 아 저 너무 잘 보인다 해가지고 이거를 시체는 안 사라지니까 절벽이 있으니까 굴려 굴려 아 그래요? 번식은 안 되나? 근데 남녀 표시를 해놓은 거면 번식이 되는 거 아니야? 잘 가라 오케이 됐다 됐어 됐어 아직 네 개나 있으니까 고양이까지 근처에 있는 애들은 다 데려갈게요 한 마리씩 약간 나홍이 보라색 같은 느낌이네 안녀 상관없이 안녀? 뭘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니? 까부냥 아씨 아씨 이거 봐라 너 왜 가만히 안 서 너 거기 서 거기 서 부속에서 패면 떨어지려나? 왠지 떨어질 것 같아 아 어 어 힘 조절을 못했네 자 다른 친구를 찾아봐 자 까부냥 어딨을까 아까 많이 있었는데 아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까부냥 어? 어 뭐야 이거 상자 찾았다 1레벨 짜리인데 나이스 됐어 이거 거점 레벨을 어 올려야 하는데 한번 하려면 집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남녀 모아서 번식시켜보자고 여자 도로롱 찾아봐 도로롱 5마리를 포획하자 5마리를 하면은 경험치가 올라가는구나 어 아까 야생 도로롱 어디 갔지? 아 침대가 없는 펠은 기분이 상한데 아니 이런 아이고 아이고 어 설마 아 아 잘못 놀랐네 잘못 놀랐네 너도 들어가라 그냥 지키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되겠지 어쩜에 있는 펠은 이거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많이 늘어나는구나 상자 상자 건축이지 상자는 자 어서 건설해 아 어서 해 어서 그렇지 아니 주인이 잠을 안 자는데 포켓몬이 잠을 자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잘했어 잘했어 어디가? 막 채집도 해오네 혼자서 막 채집해와서 여기다 넣었나 보다 가버리는데 어쩜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하급 침대 그러면 아 또 썼어 설마 아씨 2를 누르라니까 왜 Q를 눌러가지고 자꾸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아깝게 자꾸 너도 일해라 3명 마리만 꺼낼 수 있나보네 어 뭐야 돌 캐는 거야? 어머 아니 아니 이게요 Q가 자꾸 습관이 되네요 네 자꾸 누르니까 돌 가져온다 잠시만 이거 얘네들 행동을 좀 뭐 정할 수 없나? 나무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들어와봐 나무 쪽에다가 풀면 나무를 캘 거야 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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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들 돌만 캐우는 거지? 왜지? 왜 다들 그렇게 돌만 열심히 왜? 왜 다들 그렇게 돌을 좋아하는 거니? 아 왜 나무는 내가 캘게 너희들은 돌을 주워오렴 도구가 없으니 나무를 못 캐는 거 일수도 있어 그리고 스테이터스 강화 하나 더 지금은 기력이 더 좋을 것 같아 아직 뭐 무거운 건 없으니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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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침대 만들려면 많이 필요해 침대 한 마리당 하나겠지? 아 특별한 부스랑 시설에 바꿔서 집지어 같이 짓네 돈은 이거 하고 오늘 좋네요 집에서 일 시켜놓고 나 채집하러 나갔다 오면 되는 거잖아 1레벨 친구들 여기 다 풀어놓고 나서 뭐야 뭐 쫓아오는 거야? 얜 쫓아오네 그거 안 해놔가지고 내 옆에 있어도 소용이 없는데 기다려봐 페레스피어 두 개 아니 나쁘다니 이 친구들 집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해요 이 친구들은 나무 그게 뭔데요 그래 너도 여기 있고 넌 일단 안에 들어가 있어 넌 둘이 알아서 해 돌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계속 돌만 캐는 거 아니지? 먹을 것도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미쳤다 너무 많이 먹었는데 얘들아 새로운 애들 잡아올게 아 이게 범인가 보다 이 파란 선이 내 거점 범위인가 뭐지 음 주변엔 다 똑같은 애들 밖에 없네 아 아 낙댐 있군요 아 낙댐 없는 줄 알고 뛰었는데 낙댐이 있었어 모르겠어요 진화? 차츰차츰 볼까요 어우 기력 기력 이근이 빨리 닿네 오 10개씩 주네 자 보자 5마리를 포획해야 된다 그랬지 이 정도면 됐겠지 오케이 두 마리 아 아 아니 이런 아니 없어 아 이런 미친 죽어줘야겠어 이리 와 죽어줘 죽어줘야겠어 죽어줘야겠어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완벽히 맞는 것도 아니네 아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러 온다 와 덤벼 이렇게 하찮은 생명체를 내가 잡아 죽여야 하는 것인가 어 미안해 미안하다 나도 양털이 필요했어 너무 미안하다 아니 시체가 눈에 보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나도 이게 좀 이렇게 귀여운 애들을 죽인다는 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곳에 보내주는 게 여기서 보이나? 어 거리가 좀 멀어져서 그런가? 시체가 안 보이네 아니 다섯 마리 아니 나도 양털이나 이런 건 얻어야지 먹을 건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기 고기 어? 고기는 먹어야지 어머 열심히 하네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는데 너희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건 다 넣어놔도 되겠지? 넣어놔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건 돈인가? 알 팔도 없는데 화살 있어봤자 무거운 것부터 이건 무기가 없네? 이렇게 넣어놔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놔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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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아 나무가 없구나 나무가 없구나 나무가 없구나 난 나무꾼이 되어야지 옆에서 돌 열심히 캐고 있어요 제가 머리 안 아프가? 저 친구 보세요 저 그만해 그만해 잠깐만 그만해 그만해 멈춰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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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그만 그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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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어 쉬어줬으면 좋겠어 좀 쉬지 않을래? 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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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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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것밖에 없네 너를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는 거니?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지? 암 너를 집어넣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니? 좀 쉬렴 애들아 애들아 좀 쉬어 좀 쉬어 좀 쉬어 머리를 계속 들이받고 있어요 나중에 나한테 한소리 하려고 아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는구나 어 이제야 좀 평온하네 멀리 가려면 음식이랑 이런 것도 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는 나무 다 캐도 되나? 이거 친구들이랑 하면은 던져놓고 친구 약간 몸빵으로 던져놓고 기다려 기다려 내가 내가 잡을게 이러면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열매씨는 어디다 쓰는거지? 열한개? 오케이 어 한 마리만 나와라 네가 일해줄래? 그래 그래 그런 얌전한 일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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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먹고 아 이게 신선도가 있구나 농원을 만들 때 필요하다 재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어 닭고기 좋아 좋아 이게 뉴스에 나온 때려놓고 가스라이팅 시킨다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무슨 소리에요 무슨 소리에요 열매는 잔뜩 굽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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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 하는거 봐 어디가?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어 잠깐만잠깐만 네가 음식을 만들어줄래?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잠깐잠깐 잠깐잠깐잠깐 음식을 만들어주렴 음식을 구우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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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피우기 그래 자라 그래 자라 어 그래 자라 사라이 자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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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너 넌 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 넌 쉬어라 아니야 아니야 그만 그만 너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니? 잠깐만 넌 요리할 수 있나? 요리에 재능이 있니 없니? 아 자지 말고 어 어디가는거야? 얜 좀 기다려볼까? 왜이렇게 느려 근데 다른 애들은 빠리빠리 뛰어다니던데 스킬을 보고 뭐 아까 제 풀 써져있던데 풀포켓몬이던데 불친구를 데리고 와야 요리를 할 수 있나보다 물관련 친구는 뭐지? 어디까지 가는걸까? 먹을건 잔뜩 먹을건 잔뜩 있고 미리 미리 요리를 만들어놔야되나? 다 만들어 놓을게요 좀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걸 양꼬치자 양꼬치 양꼬치 게이드 건축을 나무가 부족해? 이래도 부족해? 나무가 몇개야? 나무가 몇개야? 쟤는 뭘 가져오는거지? 쟤는 뭘 가져오는거지? 내 침대 만들 수 있다 아 아 뭐야 바닥도 있어야돼? 아 그냥 야외에서 자게 해줘 나 그렇게 고상하게 자고 싶지 않은데 아 그냥 바닥에서 자도 되긴 한데 아 뭐야 집을 지어야 되는거였어? 그러면 기술을 올려야되네 방패 일단 건축세트 올리구요 음 산 옷 옷 만들고 창 창 창 창 방패 그냥 이런걸로 하고 음 어? 목장 만들자 아 이거 근데 집을 이동하는게 좋겠는데 여기로 바로 만드는게 맞나? 집을 좀 어디 이동하고 아니다 여기다 만들고 어차피 이거 만들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치여 여기다 치여 문제될건 없죠? 열한개 있고 음식 챙겼고 빨간 열매 얼른 구워야겠는데 이거 구웁 이거 약간 냉장고 이런거 없나? 이거 신선도 같아요 이거 게이지 게이지 신선도 같죠? 신선도 같단 말이지 1분 54초 시간 다 되면 하나씩 날아간다고? 아 미리 막 모아두고 이런게 안되는구나 이리와 뽀뽀야 너 근데 뭐 만들고 있는거야? 쟤 어디갔어? 야 너 이리와 아무일도 안하면 이리와 얘는 뭐 아무것도 안하네? 넌 그냥 들어와 이리와봐 너 요리는 하지 않니? 너는 요리 안하나? 만드는 것까지는 하는데 요리는 안하는구나 그럼 이건 일단 여기 두고 레시피 수리키트 이런건 아직 필요없고요 아 원시적인 작업대 있지 않나? 이거 아닌가? 레시피가 오는데 레시피가 오는데 이것밖에 안되네 그래 와서 일하렴 옷부터 하나씩 만들어서 가고 싶은데 아니 30마리는 이제 가면서 괜찮은 애들로 잡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거점 발전하려면 집을 지워야되는데 아직 바닥을 못 만들어서 못 만들고요 지금 할 수 있는거 도로롱 다섯마리밖에 없어요 이것만이라도 해야되는데 어디서 자렴 도로롱이나 잡으러 가자 도로롱이나 잡으러 가자 밑에 꽤 있었는데 밤에는 좀 잡기 힘들라나? 저게 뭐죠? 저게 뭐야? 아 나무 토대 이렇게 만들어지네 아니 저게 뭐야? 저 이상한 코끼리 뭐지? 잠일치 식량이요? 아 우와 저게 뭐야? 저거 내가 잡을 수 있을까? 가서 먼지만 좀 보고 올까? 저 멀리도 뭐가 있네 가서 공격하는.. 밤에만 나오는 것 같은데 저거 이름이 뭐야? 그린모스 35.. 아 모스인가 봐 35레벨이야 맞았다 아 밤이 은근히 길어 이 게임이 밤이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지? 어? 아 뭐야 내가 집어던진건가? 이게 왜 바닥에 있지 5키로 패기 미안하다 미안하다 양국이가 필요해서 아직은 안 추운 것 같으니까 어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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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얘네들 잡아야 하는 애들인데 어 저건 또 뭐야? 오 이상한 나라다이는 보라색 곰치 저거 뭐야 보라색 곰치가 있어 저거 뭐지? 지금은 애들이 다 잘 시간이네 오 이건 바닥에 막 버려져있다 아 곰치가 아니구나 아 머리만 보여서 머리만 보여서 곰친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얘 한번 도전해봐 어 방금 뭘 내가 던졌니? 잠깐만 내가 무기가 아 이거다 너만 잡으면 되는거지 공격 그렇지 정말 나노딜이다 다른 애들까지 겹치지 않길 바라야되는데 아 하나 버려버렸다 되나? 되나? 나이스 잡았다 얜 잔다 플로리다노 얜 자는데 자는 애들 그냥 잡을 수 있나 나이스 나이스 나와볼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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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같은거 하면 안돼 알았지? 아직은 우리 친하지 않은가봐 얘는 뭐야 양백? 약간 그런가? 고양이 박쥐? 귀엽다 얘도 네 일단 지금 다른 애들부터 잡아야되는데 너무 멀리 왔네 아테노 아테노 아테놀? 멍인데? 약간 새다 새 얘도 귀여워 밤에 나오는 애들도 따로 있나봐요 얘도 밤에 나오는 것 같은데 밤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밤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이래서 옷이 빨리 필요한건데 자고 있던 애들 그냥 잡을 수 있나? 왠지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 도전 도전 오! 오 뭐야 뭐야 자는 애들한테는 통하는 거였어? 여기요 제 서버인데요 아이고 깨워버렸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런가 보구나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 얍 얍 들어가렴 됐다 네 마린가? 한 마리 더 잡으면 되겠다 너도 가자 너도 가자 가자 됐다 경험치 획득 밥 먹어야겠는데요? 오우 되게 많이 오른다 애들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나봐 내구도가 많이 떨어졌네 집에 가야지 집이 어디지 집이 어디지 집이 어떻게 가지? 집이 어디지? 잠시만 집이 이쪽이네 아 이쪽이네 오우 오우 너 사례벨짤이네 너도 잡을까? 다양한 녀석들을 데리고 다니고 싶단다 이리와 너도 마음에 들어 너도 마음에 들어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렇지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세모야 아 이거요? 이게 포인트 포인트 그럼 이거를 누르면 근데 이거 이동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이동은 따로 못 타나? 뭔가 포탈 타는 건 못 타나? 포탈을 타는 법을 아 중간에 갈 수는 없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네요 집 잘 지켰니? 새로운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어 나 아직 요리할 수 있는 친구는 없는 것 같구나 이거 넣어놓고 6개? 독화살을 쓰는데 제작이 된다네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어? 옷이다 옷 어서 와 어디 갔어? 그렇지 일이야 일 일해라 일 갔다 오는 사이에 다 없어졌네 열매 일이야 일 일해라 일해라 이 녀석 그 다음에 수리대를 하나 만들고 나 만들었니? 뭐야 만들다 말았어? 말한.. 만들다 말았어 같이 만들어 오케이 수리 수리하는데 수리 그럼 수리 다 된 건가? 오케이 됐다 오오 오옷 예쁘다 우와 옷 예쁘 옷 예뻐 온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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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괜찮다 옷 예뻐 예뻐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옷 완전 예쁘다 그 다음에 상자 하나면 더 만들어 이 뒤쪽에 만들자 상자 만들고 기술을 올려야 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이불 일단 나 자는 공간까지는 있어야 돼서 와 근데 엄청 크다 아 이거 돌덩이 없애는 법 없나? 잘했어 아 잠깐만 아 이건 없애는 방법이 없네 좀 걸리네 그냥 오 뭐야 바로 만들어지네 여기에 침대를 나무가 또 부족해요 나무가 이놈의 나무가 그쵸 이제 햇불 없어도 되는 거죠 이 코펠을 꺼내서 다니면 아 오케오케 오케오케 좋아요 또 허름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야외 취침 그 자체 와 이게 진짜 야외 취침 그 자체다 한 명 꺼내둘까? 얘도 풀이라서 얘는 뭐하는 애일까? 너 나와볼래? 넌 뭐하는 친구니? 아 너도 집 짓는 거 도와줄 거야? 아 근데 얘 너무 귀엽다 일하는 게 공 뜨대 아 귀여워 레벨 올랐어 오케 그래도 여기서 기다려 오? 이야 아이고 또 집어넣어 미치겠네 이거 꼭 잘못 누른다니까 한 번씩 아 근데 이거 왜 떠요 떠줘 상자 말고 옆구리에서 해야 되겠네 쟤 그렇게 멀리 안 가겠지? 침대가 없는 펠은 기분이 상한데 나무를 또 캐야 되네 나무가 진짜 많이 소모된다 아 아 그렇군요 손 모양 나무 지금 얘네들은 다 넣어놔야 되겠네 특성상 지금 아니 이걸 보고 싶은데 손가락 대고 싶은데 상자 뭐야 상자 모양 옥깽이 아 옥깽이 뭐야 아 이래서 돌을 캤구나 제가 건축이랑 채집 얘가 옥깽이 아 아 채집하러 간 거구나 아 오케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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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그 스킬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남은 대고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리고 모기상자 모기상자 적어도 두 마리 꺼내놓고 있으니까 모닥불려 아이씨 오케이 그리고 먹이상자 먹이상자는 아직 안 배워서 그런가 기술 좀 올려야 돼 방패 아 먹이상자 가축목장 만들고 싶어 열매농원 음 낙하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설치형 횃불 지금 지금으로서 빨리빨리 필요한 것만 할게요 경계상태로 전환하는 종 이런 것도 있구나 누가 왔을 때 싸우라고 이런거는가 본데 불화살 헬 장비 제작구 이런 것도 있네 오케이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이거 뭐야 열매씨 이런거는 막 바닥에 버려놓네 씨 다 찼니? 아닌데 아니 근데 애들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풀어놓고 가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얘네도 돌만 엄청 캘 것 같아서 돌상자 만들어놓은 건 아니겠지? 나와서 있어 나 갔다 올게 나 갔다 올테니까 어? 막 딴짓하면 안돼? 아 이거 근데 이동같은거 안되나? 너무 겹쳐놨더니 너무 겹쳐놨더니 잘 안돼 이거 아 됐다 이거 마주하고 아 열매도 나르는구나 아 씬으로 해체하면 돼요? 아우 감사합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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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오케이 자 자 자 자 자 자 아씨 비를 누르고 해체 모드 아 여기있다 아 자 이거는 어 자 이거는 죽고 자 이거를 다른데로 만들어야겠어 작업대가 너무 붙어있어서 잘 안눌러지 됐어 됐어 보자 나무가 항상 부족하네 이것저것 만들어놓으려고 하면 이거 나무가 자라는거 맞겠죠? 아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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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스테이터스 오를때마다 이거 기력 중요하네 중량이랑 기력같은거 올리자 다닐 때 기력이 딸리면은 불편해 특히나 델다도 마찬가지였고 확실히 불편했거든요 밧축목장 아우 이거 없앴더니 여기 짓기 딱 좋은데 안좋네 잠깐만 아 너무 큰데? 야 범위가 왜이렇게 크냐? 어우 나 이거 나무가 중간에 자랄까봐 이거 오케이 됐다 와 셋이서 셋이서 만들렴 침대 하나 더 만들어줘야되고 아 이거 사냥보다 일단 발전시키는게 먼저네요 거점 뭘 지워놓고 해야 뭘 하겠는데 어디 멀리 다니려면 오케이 됐어 아니 이걸 왜 바닥에 버려놨어 이거 까부니앙 휴식시간 시간 어디겠어? 들어갔나? 아 쟤네 일 그만한다고? 열매농원 열매농원은 여기다 진짜 여기 여기다가 아 바닥으로 들어가는 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이거 뭔가 수평 안 맞는 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씨 아니야 흠 다시 약간 이거 다 짓고 요거 하렴 얘네들은 어떻게 데려오지 그러면 여기는 먹이 상자 먹이 상자도 지어주고 먹이 상자도 지어주고 집을 어 얘네들 집 맞는다고 들어오고 들어와서 자고 그러진 않겠지 야외에서 재우는 게 이 친구들은 좀 더 편안하겠죠 아 들어와서 자요 아 그래요 침대도 다 옮겨줘야 되네 흠 그러면 작지만 아늑한 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칸짜리 좀 끄면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집이 혼자 사는데 클 필요 없어 나무 딸린 벽을 일단 창문은 여기 뚫고 여기를 여기를 다 막아 나무 벽 여기다 하고 그리고 문짝을 여기다 봐 어머 어머어머어머 깜짝이야 이렇게 하고 아 지붕은 지붕은 당연히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곳에서 그렇지 내 집 마련의 꿈 여기서 이루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하고 지붕 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아 경사 지붕 됐다 어 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옆구리에다가 오케이 옆구리에 대고 한 바퀴 돌리면 오 좋아 이런 집을 딱히 가지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아하 됐다 집 완성이요 잠깐만 어 어 어 아니지 깜짝이야 침대를 이 옆에서 봐야 되겠다 한 바퀴 돌려 하고 그 다음에 불을 우명을 건축을 해야 되겠죠 펄치형 횃불 벽에다 설치는 안되나 다들 바쁘네 근데 저 친구는 밤에 돌아다 있는 친구라 잠 안 자도 되는 거 아니야 어머 어머 얘들아 얘들아 침대가 저기 있는데 왜 여기서 아이고 침대 여기 있는데 아이고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니 어 뭐야 얘 야생이잖아 뭐야 야생이지 한 마리 아닌가 아니 두 마린 너 뭐냐 얜 누구냐 야 너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뭐야 너 넌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니 걔네들 문 열고 들어오고 그런다고 했죠 집을 여기다 만들어주자 하나 더 나중에는 나머지 애들 그거 해야 될 수도 있어 밖에서 자야 될 수도 있어 아이씨 다른 사물이랑 겹친다고 다른 사물이랑 겹친다고 다른 사물이랑 겹친다는 거야 거미가 생각보다 넓구나 나무를 덕해야되겠네 나무를 덕해야되겠네 어 어두워 어두워 어두워서 나무가 안 보여 알겠다 도끼야 이거 도끼야 이거 도끼야 도끼야 도끼 아니 그래도 같이 지내는 친구들인데 집안에서 재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일 열심히 하네 넌 잠 안자니 근데 어차피 세 개 만들어야 돼서 야 너 일어나 야 야 어이 아저씨 어이 아저씨 여기 당신 집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여기 성별 뭐야 이거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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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아 여기저기 자고 있네 소분은 안 되나 아 열 개만 오케이 배고프면 알아서 먹네 어 좋아한다 귀여워 벌써 다 먹었네 하나 먹고 좋아하네 가서 자렴 나무 넣어두고 양털 양털 넣어두고 아이고 근데 정리는 내가 해야 되네 애들이 정리는 정리하진 않네요 다음 정리하진 않게 내가 따로해야 되네 짠 만들고 이거 만들어놓고 자도 되겠지 자자 도와줄게 도와줄게 빨리하고 자자 자자자자 아 비곤해 자자 3일 밤새고 모닝 오늘 오늘 들어가서만 닫을 수 있는건가? 보안설정 비밀번호 비밀번호 아무도 들어올 리 없겠지만 내 비밀번호 내 생일만 아는 자만 들어올 수 있다 어쩌네 펠베치 너까지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오케이 오레벨 장비제작대 힘의석상 장비제작대 아까 어딨어 옥재랑 옥재랑 천 따분양이 게으름 피고 있대 넌 일 열심히 해서 게으름 피해도 될 것 같아 어 나 배고프구나 구운게 더 많이 차나? 구운걸 못봤는데 21 아 구운게 더 빨리 차네요 좀 몇개 구워야되겠다 다섯개 아이고 불포켓몬 아니 포켓몬 불친구들 불 몬스터친구들을 좀 데리고 와야되겠어요 요리좀 시키려면 요리사를 데리고 와야지 다섯개 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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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투수? 투수요 됐다 가자 아 근데 나 무기가 무기가 원래 천은 만들면 되고 천 하나만 필요하던가 뭐야 내가 했는데 왜 제가 했다고 뜨냐 아 제작대 제작대가 제작대까지 어잉? 방금 처음 만들지 않았네? 아 암 이것만 이것만 만들고 가죠 다른애들 두고 가면 알아서 모아올테니까 아 나무 캘 줄 아는애만 있으면 좋겠다 응 내구도 떨어졌네 내구도 내구도 씨 뿌리기 에이 물은 어떻게 주지? 저렇게 씨앗 모양 있는 친구들이 이거 돌봐주나봐요 그래서 씨를 약간 너무 멀리서 뿌리는거 아닌가 생각보다 멀리서 오래 걸리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다른 몬스터한테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아 물주기 물주기 와 와 물뿌리개 수 수업이 장난 아닌데 아 저기오면 몰려나가요? 야 이거 물뿌리개 수업 장난 아니다 아 아 습격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 다 집에 넣어놓고 가면은 몬스터가 들어올 일이 없나? 몬스터가 막 집 부시고 가고 그러진 않죠? 아 집을 부셔요? 아니 오긴 오는데 집을 부시진 않잖아요 그냥 얘네들이 공격을 안하게 넣어놓고 가는게 제일 좋은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괜히 왔는데 애들 죽어있을까봐 걱정돼서 이 친구들 또 걱정돼가지고 내가 나 들어와있어 나 여행갔다올 동안 나도 쉬고 있어라 나와야지 둥기가 최고야 잠깐만 여기 내부도가 아 내부도 됐어 열일구 깨면 할만해 가자 쭉 갑시다 쭉 갑시다 음 아 요 밑에는 돌아다니네 저 몽마라는 애들이 몽마 친구들 돌아다니네 열매는 마 없어지기 전에 먹어야겠네 열매 좀 구 가져갈까 세 개만 가져갈게 이런거 죽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 아까 그 워프있잖아요 이것만 좀 찍읍시다 오오오 오 저거 뭐야 오오오오 오오오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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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멋있어 오 뭐야 뭐야 아 집도 부신다고요? 아 너놓고 왔는데 얘들 뭐야 레벨 몇이야? 공격하니? 10짜리 신령사슴? 레벨 몇이야? 6이네 다음에 다음에 잡으러 갈게 여기 불포켓몬 애들 아까 본거 같은데 어디갔니? 어 아까 여기 돌아다니던데 어디갔냐? 오 저 뭐야 저 씨앗 뭐야 저거 양털이다 초롱이 초롱이 뭐야 넌 뭐야 어떻게 생긴거야 어 약간 약간 네룸이랑 메타몽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어 어 아까 네룸이랑 메타몽 합쳐 생긴다 아 아 일단 귀여우니까 귀여우니까 넌 가져갈게 어서오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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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이 귀여우니까 데려간다 아 아 아까 멀리서 봤을때 불포켓몬 보였는데 어디갔지 아 얘네들 저기 뭐냐 귀가 밝은가봐 도망간거네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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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은 뭘까 화살이 나올거 같은데 이정도면 어 도망간다 안돼 안돼 가지마 안돼 가지마 아이고 화살 만들어와야되겠는데 가지마 가지마 난 니가 필요해 너 내 친구하지 않을래? 얘는 안도망가는데 그치 쟤들 예민한가봐 쭈구리 쭈구리앉는거 뭐지 웅크리기 아 이렇게 하고 가야되네 이쪽으로 도망갔거든요 어디까지 도망가는거야 저거 가자 저 밑에 또 있을테니까 너무 멀리 간다 아 너무 도망을 어 아 뒤에서 가야되나보네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도망가는건데 나도 잡고 싶은데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움직여 움직여 오오 피하고 그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불 잡았다 파이호 파이호 올랐어요 이거 역시 기력이 최고다 아무리 봐도 기력이 최고야 움직이는 거 하며 때리는 거 하며 파이호의 마구 파트너 스킬 아 아오 니 친구 때렸다고 그냥 살려주세요 미안해 아 뜨거워 언제까지 공격 들어가는 거야 미안해 아 이거 배고프면 차는 거잖아 어디까지 차 피는 어떻게 채우지 친구 때렸다고 화냈어 피는 어떻게 채울까요 음 가만히 있어야 자나 일단 기술 희메석상 이것도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아 레벨업 시키고 할 수 있나 보다 얼목장 채석장 야구방망이 오 야구방망이 근접무기 필요했는데 야구방망이 좀 만들까 나중엔 필요할 것 같으니 미리 올리자 약간 둥기가 좋아서 이런 거 화살 같은 거 잘 못 쓰기 때문에 이따 워프 찍으러 갑시다 어느 쪽이야 거봐야 되네 공격할까 봐 돌아갑시다 저런 친구 근처엔 가만 안 돼요 어 펭귄 뭐야 귀여워 펭귄 포켓몬 있어 얼음 포켓몬 물 안녕 안녕 펭귄 도망가는 거니 숨어있어야겠다 저기 막다른 길이라 잡아 저거 잡아 아 화살이 짱이에요 오케이 어떤 공격하나 보자 이 자식 파트너로 싸우자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불수유네랑 어 근데 내 마 한 번 더 됐다 아 아 이 녀석 봐라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아야 아야야야야 들어오라고 어 어 어 어 아니 어 아 야 너 거기 있으면 어떡해 나 여기 수영할 수 있나 너도 안 되지 않냐 들어가 그냥 얌전히 그렇지 얌전히 들어가면 될 것을 잡았다 잡았다 아 저 친구 피해서 가면 돼요 가자 공기 대포를 익혔다 같이 다녀볼까 같이 싸우는 맛이긴 하지만 너 나와볼래 안녕 아 너무 예쁘다 너 귀엽네 가자 어 어 부족했다 흠 이름을 따로 집 짓고 그럴 순 없나보네 어 나이스 집에 한번 다시 갈까 집에 한번 다시 갈까 오 좋아좋아 우리집 오 좋아좋아 흠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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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친구들 밥은 다 먹었나 아직 밥 남아있네 아 어디가 아 내가 넣어놨구나 새로운 친구도 왔어 사이좋게 지내 별로 하는거 없으니까 들어가 있고 생키는 좀 쉬어야 돼 초로이가 나와있어 아니 6레벨이구나 내가 지금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구나 헷갈려서 니가 들어가 7레벨짜리로 아 귀여워 뭐하고 있는거야 수확하고 있어 좋아좋아 너 뭐해 거기서 왜 얘 진짜 귀엽다 약간 푸딩 같지 않아요? 얘 푸딩 같아요 푸딩 푸딩 아 여기 정리 잘하는 녀석은 없니? 아 이렇게 아 여기 안 켜졌구나 아 여기 안 켜졌구나 오른쪽 오른쪽 클릭 이렇게 제작을 좀만 더 하고 가죠 만들어줄래? 어디다 갖다 놓는거야? 아 열매를 여기다 갖다 놓는구나 ㅋㅋㅋㅋ 자기들 먹으려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우리 친구 요리하는 거나 볼까?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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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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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한다 이렇게 요리하는구나 그래 너네들 요리해서 먹어 이 가축은 어떻게 키우는 걸까 아 아 여기다 다 풀어놓으면 되나 아 너랑 양친구들 다 여기 풀면 되나? 풀어봐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방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얘네들 집인가 그냥?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건 어떻게 쓰는 거죠?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 만들어놓긴 했는데? 알아서 쉬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얘네들 집인가? 쟤네들 집 같은데 그냥? 풀어놓을 수 없... 분명히 만들 때 다시 볼게요 양이나 닭 등 펠의 방... 아... 특수한 파트너 스킬을 가진 펠을 배치하면 아이템을 생산한다 아 그러면은 너까지는 되나 보다 너나 알을 낳아야 되잖아 거기서 알을 낳으려 그러면 된 거야 어 나왔어 왜 나왔어 너 알을 낳아야지 음... 씨앗을 마저 심을까요? 물은 못 주나 보다 아... 아... 잠시만요 아... 아 물속성 친구를 꺼내놓으면 될까요? 그러면 되나? 그러면 지금 호롱이는 할 거 없으니까 얘는 도대체 아까부터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 너가 들어가고 너가 나오자. 너가 물을 주겠지? 왜 이렇게 신났어? 우와! 우와 물 준다! 우와! 야 너 왜 방해하지마! 꼬꼬! 왜 그래? 또 방해하지마. 힘의 석상 힘의 석상은 좀 이런데 놔야지. 있어보이게 할까? 힘의 석상은 이런데 둬야 돼. 오케이. 이런데 둬야 있어보이지. 그치? 힘의 석상은 이런 곳에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네. 몬스터는 많아졌는데? 입은 들어가는데 침대가 부족하고 아이고 가난하다. 가난해. 양털수집 좋네. 잠깐만. 너 너 잠깐 딴 데로 가자. 애들도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하나 더. 오케이. 다섯 마리니까 그리고 우명을 조명을 여기다 두는 게 좋겠네요. 쟤 쳐다보고 있는 건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 없이 살고 있어. 물을 왜 주다 말아? 다른 일 하고 있는 거니? 화살을 만들어야겠다. 낙하산이랑 화살이랑 나무를 좀 더 베고 돌은 넘쳐 흘러서 아무 패넨에만 있으면 딱인데 나무꾼 알생산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알생산이 떴는데 방금 뭐지? 그래 알생산 알생산을 어떻게 하는데? 들어와 바다시 지시 알을 놔! 아니네 이리와 쓰다듬어 줄게 이리와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좋아한다 근데 너 알을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알을 나눈 방법을 모르는데 너도 너도 한번 쓰다듬어 줄까? 지시 쓰다듬기 아 쓰다듬은 좋아해 어 다 가서 잔다 어 다 자네 그러네 다 가서 잔해 그럼 나도 자야겠다 저 닭을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저거 저렇게 활발한 거 저거 닭 어떻게 해야 돼 암수 있어야 되나? 아 그런가? 그러면 닭 남자애를 데리고 오자 수탉을 데리고 오자 수탉 너가 그렇게 아 너 나 지금 나 따라오는 거구나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어쩐지 그렇게 볼레볼레 다닌다 했어 여기서 어 어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 와봐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소환하는 게 아닌가? 다른 애들 꺼내놓은 것처럼 꺼내놔야 되나? 초롱이 들어가고 너가 나 너도 채집할 줄 알잖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이모티콘 뭐야 일하는데? 알을 낳을 순 있는 건가? 네 너네들 왜 이건 안 지어? 왜 이건 아무도 안 짓는 거지? 일하는 애들이 없어 이거는 그럼 일단 남자애를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두 마리를 저렇게 꺼내놔야지 되는 건가? 그럼 목장이라는 게 있는 의미가 없지 않나? 약간 바글바글 모여서 키울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이면 생긴 게 약간 어디서 많이 본 애처럼 생겼다 이거 이 석상 뭔가 이 여우 디지몽 같기도 하고 닮지 않았어요? 이거 디지몬에 나오는 애 닮았는데? 능력 강화 소재? 이건 어떻게 없는 걸까요? 해를 강화 아 아 해를 잡아서 받치면 영혼을 가질 수 있나 봐 좀 잔인한데? 살짝 잔인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애들 중에 한 마리 이상은 필요 없기 때문에 좀 잔인하지만 테스트 아 이렇게 해서 강화하는 거야? 내 능력 강화 이런 건 안 나고 이런 건 안 나고 이 이상은 잘 모르겠네 너희들 다 여기 있어 봐봐요 목장 설명을 볼게요 이 봐봐요 목장이 그냥 이게 끝인데 양이나 닭 등 펜을 방목하는 목장 특수한 파트너 스킬을 가진 펜은 배치함 아이템을 생산 알 같은 건 생산 못하나 봐요 뭐야 자기들끼리 쟤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시락바시락 소리가 나길래 뭐야? 수확하는 중이었어? 너 뭐하고 있니? 운반주? 씨뿌리는 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나? 아까 열심히 씨뿌리던데 닭 저 안에 들어갔다 머리 위에 열매 이고 가는 거 이렇게 귀여워 아 왜 바시락 소리가 나나 했더니 저기에 열매가 생겼구나 왜 애들이 저기서 뭘 저렇게 많이 하나 했더니 뒤쪽에 열매 생겨서 저렇구나 내가 집 지은 곳에 열매가 생겨서 바닥에 아 내가 물 주렴 그렇지 야구방망이 만들고 화살 만들고 살 만들고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근데 열매 효율 되게 좋은데요 이거 다른 음식보다 훨씬 좋은 거 같은데 뭔가 기본 치고는 좋네 자 여기 와서 일해 양털 알은 어디다 낳는 거지? 약도 할 수 있다는데 알은 도대체 어디 낳는 거야? 알 막 바닥에 놓니? 꼬꼬야 알을 언제 낳을 거야 진짜 너도 남자애가 필요한 거니? 정말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만들었다고? 계란 후라이가 떴는데 뭐지? 계란 후라이가 떴는데 무슨 소리 잘했어 아이고 잘했다 무슨 소리야 독갱이는 빼놓고 도끼를 들고 화살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화살을 많이 만들어서 열매씨 같은 것도 넣어놓으면 아 알아서 안오는구나 양컬 여기다 넣어놓고 이 게임 생각보다 재밌네요 약간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나도 별로일거라고 남들이 다 하긴 해도 난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교체했어 아직까지는 야금야금 성장하는 거라 애들이 막 씨앗은 바닥에 버리네 이렇게 벽 탈 수 있으면은 그것도 되겠다 2층 지워놓고 올라가도 되겠는데 2층 집으로 지어서 지어서 올라가는 집 대신에 보니까 계단은 없던데 빈결기관 지뢰 다른 거 만드는데 쓰나봐요 가죽 방어구의 재료 이것도 쓸만한데 왜 도대체 일을 하다 마는 거야 일을 할 거면 계속 하지 다들 왜 일을 하다 말어 만들 거면 계속 만들지 납치라니 같이 사는 거야 이걸 납치라고 하면 곤란해요 곤란해요 얘네들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 딱 뛰어다니는 거 보면 건강하다잖아요 오른쪽 봐봐 여러분들 채팅창 때문에 안 보이겠구나 채팅창 위치 애매한걸 애들을 좋아한다고 이거 봐 건강하다고 써져있잖아요 평소처럼 건강해 보인다 화살 13개 오케이 테스트 어 화살은 줄 수 없고 갔다 올게 얘들아 어 어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어디 어디 어디서 오는 거야 오 알도 있다 아 이렇게 해놓으면 알도 나오는 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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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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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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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리는 게 더 낫겠어 애들아 힘내 아 애들아 힘내 너네 할 수 있어 세 마리다 세 마리 얘네들도 잡을 수 있나 두 마리 쳤지 야 뭐야 근데 얘들 귀엽다 우리 애들 세잖아 내가 약한데 적을 전멸시켰다 항상 사체 처리는 깔끔하게 그렇지 사체 처리는 깔끔하게 자자자 집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아 이 친구들 약하네 아 이거 집 걱정 없겠네요 나 되게 걱정했네 센 애들어올까봐 지금 재료가 없어서 아까 구해가지고 아씨 목재랑 좀 봐봐 돌 설마 아 돌었네 얘들아 돌을 좀 캐야겠는데 돌 캐는 친구를 안 꺼내놔서 그렇구나 우리 까부니양 까부니양 너 들어가고 까부니양이 일 좀 하자 그래 까부니양 채굴 좀 해 까부니양이 채굴하면 애들이 가져다 주겠죠 까부니양이 열일하네 얘네들 위에서 열매를 많이 넣어놔야 되겠네 아 이거 구운 열매 얘네들도 구운 열매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거 해놓고 두면은 애들이 먹으니까 애들 위에서 둬야겠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불 캐고 잘한다 아구 망망이 그리고 4포인트 불화살 이거는 불만 쓸 수 있는 거네요 골목장 채석장 장식용 가구 세트 어 역시 이쁜게 최고야 옥대랑 돌이 진짜 많이 필요하구나 어 꼬꼬한 발이 더 있다 잠깐만 화살 얼만지 팔 쏘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아 아 이거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시키는 거지 괜찮아 아 그래 니가 할래 그럼 나 이거 씨 좀 뿌릴게 너가 만들어 우리 각자 분업 잘하고 있다고 뭐야 데미지가? 뭐하는데 피를 깎아서 지금 싸우는 거 돌을 캐는 건가? 뭐지? 공격력인가? 설마 야생의 알도 아 야생의 닭들도 저기다 알을 낳아주나? 근데 이 게임은 그게 없네요 생각해봐 BGM이 없네 게임 내에서 생각보다 조용한데 요리는 다 하는 게 좋겠죠 쉴 틈이 없네 게임이 약간 ASMR 소리는 나는데 콜벌레 소리 암흑아 이거 암흑캐넨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되겠어 아 오해 마십시오 네 서로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있는 아이가 필요하다는 것 뿐이지 뭐 노동을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자급자족 생활을 위해 분업에 적당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일 뿐 뭔가 일을 해야 하는 노예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오우 요리 빠르네 하나만 넣어두고 아이고 아이고 이 정도만 넣어두고 씨앗도 넣어두면 먹나 아 씨앗은 안 들어가네 자동화가 꿈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하 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 친구들이 싫어할 거예요 아니 원래 나무가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자리를 비워놓으면 안 되겠네 얘네들이 막 수시로 채워놔서 아 지금 떠나도 되나 약간 밤될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중이고 갔다 올게 야구방망이로 교체 오케이 갔다 올게 예쁜 친구들 데려올 테니까 집 잘 지켜라 얘들아 더 예쁜 친구들로 데려올게 아직 레벨이 7이라 쟤네들은 못 데려오고 후벅초 비슷한 애 또 없나? 이런 건 제때 제때 주워주자고요 어? 안녕? 모험가니? 어 너 좀 잘생겼다 너 처음 보는 얼굴인데 혹시 외지 사람인가? 아무렴 어때 난 신경 안 쓰거든 어차피 섬유 왔으니 펠을 잡아두는 게 좋을 거야 같은 종족이라도 10마리까지는 겨움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펠 조련사는 많이 잡을수록 성장한다 이걸 줄 테니 열심히 해봐 어 파편 줬어 고마워 어 이게 뭐지? 어 아 이거구나 강화할 때 필요한 게 이거군요 아까 그 초록색 모양이 이거네 어 이건 뭐야? 무슨 알 같은데? 암흑 대용의 알? 어 이게 뭐야? 알 부화기를 건축하여 부화시킬 수 있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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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도 부화시킬 수 있군요 대박 대박 어 포켓몬 알 같은 건가 봐요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이야기 이야기 같아요 우와 저건 또 뭐야? 어 뭐야 좀 징그럽게 생겼어 근데 쟤 뭐야 고양이야? 뭐야 아 양이야? 뭐야 라마야? 뭐야 이거 알파카? 알파카 같은데? 뭐야 저 녀석은? 좀 동체가 커서 레벨이 좀 있어 보이는데? 멜파카 어 좀 귀엽네 어머머머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뭐야 뭐야 지들끼리 싸워 오오 오 야 잠깐만 아 근데 쟤네들 너무 약해서 안되겠다 아 너무 레벨 차이 많이 나면 못잡는다 그랬는데 어 역시 머린가?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그냥 갈게요 아 아 그냥 갈게요 아 나 피 없어요 아 미안해요 그만 쫓아와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그만 쫓아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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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나 죽든다 안돼 안돼 죽으면 그 자리 아이템 떨어뜨린댔어 아 두마리 노반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마리만 쩍 있는거지 어 저 녀석은 뭐지? 저 불나는데 하나 있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아 으 으 으 으 아 아 다 자 그렇지 짠다시 어 이거 봐라 오 무빙이 아주 어 역시 맞을뻔했다 오 오 오 이거 봐라 날쌘거 봐라 이거 아 뒤로 물렀어 아 벽에 묻혔어 아 어 나 죽어 아 아씨 화살이 없을거같이 아 여기 안맞네 아 어 어 뭐야 벽에 맞네 이거 가운데 한다 해도 아아 얘 좀만 더 때리자 레벨이 높아서 아 베라 제발 안될거 같은데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 역시 좀만 더 때려봐 오 아씨 50분데 이거 어떡하냐 하 하 한번만 더 제발 플리즈 안 돼 날이 어두워졌어 어떻게 하냐 이거 한번 더 때려보자 피좀 채우고 피좀 채우고 아니에요 이게 왜 가끔 가끔 한방콘 나앉지 않을만한 피만 채우고 아니야 화살 아니야 이거 화살 뭐야 아 아 아 아이씨 아이씨 여기서 죽었어 아 아 이 근처에 있는데 왜 여기서 부활이 안되냐 하 우리 집 집에서 다시 또 가야돼 왜 그럴걸 그랬어 아 아이고 추워 아 추워 애들아 애들아 나 왔어 왜 다 바깥에서 자고 그래 애들아 나 왔어 애들아 내가 왔어 내가 왔단다 자면 혹시 없어지나 아이템 없어질까봐 자진 또 못하겠네 이거 들고 가자 이거 들고 가자 얘들아 문을 열어놔야 자는거니? 이거 오픈형으로 아니 근데 이거 피는 어떻게 채우는거야 배고프면 채우는건 알겠는데 피를 채우는건 모르겠네 응 갔다올게 자는길이 위험하진 않은거 같애 어 잠깐만 얼마있으면 갔다올수 있으니까 이거 침대 만들어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다 저렇게 바깥에서 자는데 침대가 무슨 소용이야 그러게 밖에 만들어 놔야겠어요 어느 방향이지? 여긴가? 죽음표시 아 미안하지만 너랑 싸울 마음이 없단다 오 뭐야 코알라 난 너만 싸우고 싶지 않아 그만 여깄다 여깄다 모두 가져갈게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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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친! 어딨어 저리 안가? 저리가 저기가 어그로 어떻게 푸냐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좀 풀어줘 아 몸빵용 안 데리고 왔어요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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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일단 밤이니까 뛰어 일단 집에 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싸울 생각 없어요 싸울 생각 없으니까 어 어 넌 나중에 내가 잡으러 온다 너 너 이 자식 내가 레벨 키워서도 잡으러 온다 어 이리로 가면 되는 거구나 어 다행이다 어 내려가 내려가 자자 어 어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얘들아 잘 잤니 필요할 거 같애 불포켓몬 데려가자 아직은 한 마리만 데려가자 더 많이 모으면은 그때 데려가야 되겠어 아 아 아 물 불 두 마리만 데려갈까 아 아 어 뭐 그래도 될 거 같은데 예 열일곱개 열일곱 개면 괜찮네요 그치 어차피 또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한데 일 잘한다 이거 나무 캔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둘 친구만 일단 데려가자 화살 화살 몇 개야? 7개? 어 안돼 뭔 소리지? 뭔가 약간 뾰로롱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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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근데 얘도 어디서 좀 봉고 같이 생겼단 말이지? 어디서 많이 봤어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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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해라 너네가 일해 내가 일해 니가 일하렴 내가 할려고 했더니 아이고 아이고 절반만 절반만 요리하자 절반만 요리하고 요리가 대본에 있는 거지? 아 잠깐만 요리 좀 해봐 떠나기 전에 떠나기 전에 떠나기 전에 요리만 오케이 이건 몇 개야 스물 두 개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자 자 자 쉴 틈이 없어요 빨리빨리 다들 좀 일의 속도 좀 올립시다 자 자 자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우리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돼요 자 자 펠 장비 제작대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참 또 나무가 부족하겠지 아니네 너희들을 위한 제작대는 여기 약간 기울어진 거 불편해 자 자 빨리 빨리 좋아요 좋아요 너희들 밥 넣어주고 옳지 잘하네 쉬듯 아이고 고마워 잘했어 잘했어 아니 소리 뭐야 뭐 소리 뭐지 뭐지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원래 소리 났었나 왜 이렇게 소리가 원래 소리 안 났는데 아 일단 들어와 오케이 아 됐나? 오케이 이러면은 업그레이드 6레벨 파쇠기 채석장 벌목장 파쇠기 채석장 벌목장 아 파쇠기 채석장 벌목장 아 파쇠기 채석장 벌목장 아까 있었는데 어딨냐 이거부터 열어야 되는구나 어디있어 기술 채석장 이랑 아 잠깐만 벌목장이랑 아 쇠기 자 벌목장부터 지어야 되겠네요 목재 50개랑 펠지움 파편 높다 말퀴를 노동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아 7레벨 달성 빡세네 50개씩이나 필요하고 35, 36 다 배고 나면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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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필요가 없는데 복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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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리 한번 하고 아 근데 좀 좀 미안한게 이 친구들 쉴 틈이 없네 일단 잔뜩 만들어 놔 수리할 때 필요하니까 목재를 한번 더 캐야되겠네요 수리하느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27개 쉴 틈이 없다 쉴 틈이 여기도 넣어놨지 그치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분류 같은 건 전혀 안하니까 음 여섯 개? 한참 멀었네 갔다 올게 가까우니까 체력 올리는 방법만 좀 알 부화기 아직입니다 아직 바빠요 바빠 먹고살기 바빠요 지금 알 부화는 무슨 계란후라이 해먹는 것도 빡센데 지금 압땜은 좋지 않아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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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지금 지금 아씨 데미지 2 3 오케이 이거 초록색 뭐지? 초록색 아 제일 처음 얘가 여기 있구나 불 포켓몬 친구를 키워서 데리고 다닐까요? 원래 4대 원소 중에서 불이 제일 세단 말이지 모든 게임을 거쳐도 사염이랑 독성 데미지가 굉장히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기본으로 키월만한 친구들은 아마 독성을 가진 친구라던가 어 이거 뭐야? 어 작은 펠 영혼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어! 어! 여기서 많이 본 것처럼 생겼어 어 안녕? 아까 자고 있던 애가 너구나 플로리다 너 야 너 예쁘다 근데 생긴 거 진짜 포켓몬이랑 똑같이 생겼다 야 눈이 어 안녕? 안녕 너 너무 귀엽다 야 귀여운데? 어 이 광석은 좀 다른가? 아까부터 보이긴 했는데 이건 좀 다른가? 아 금속 가자 다시 막 여러 개 합쳐진 것 같지 그치 그 뭐지? 그거 그 포켓몬 중에 도마뱀인데 그 나무지기인가? 그 걔 물고 다니는 애 있잖아 나뭇가지 물고 있는 애 있거든 이름이 뭐더라? 도마뱀처럼 생기는 뭔가 개 느낌도 나는데요 메가리움은 모르겠어 나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내가 봤을 땐 그 느낌이랑 비슷해 어 도마뱀처럼 어 맞아요 치코리타 진화? 포켓몬을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냥 그 느낌 받았어 난 1세대 포켓몬밖에 몰라 그나마 조금 나머지는 조금씩밖에 몰라 초반에 나왔던 애들 확실히 기력을 올리니까 좀 낫네 아 치코리타 진화 아 치코리타 진화라니까 알겠다 그래도 닮긴 했네 이거 누르면 오박사님처럼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태어난 지구엔 불을 잘 못 따라서 걸핏하면 불을 뽑나 아 누가 누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도감 열면 오박사님이 딱 읽어준 땅인데 근데 여기엔 날씨가 날씨 변화 이런 건 없나 보다 아닌가? 지역에 따라 다르려나? 벌목장을 와 이거 땅 개가 나고 싶다 와 씨 잠시만 아 미치겠네 아 오 울퉁불퉁 잠시만 그나마 여기가 낫네 벌목장을 여기다 짓고 채석장은 내가 레벨이 올라야 할 수 있으니까 오 박자 맞추는 거 봐라 너 왜 놀고 있어? 왜 놀고 있니? 소송 걸면 할 말이 없는 게임이 맞아 이거 솔직히 소송 걸면 할 말 없어 너도 여기서 일해 놀지 말고 놀지 말고 친구들이랑 같이 일해 놀고 있어 이걸 노네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와 나뭇캐넌에 있으면 얘는 계속 일만 하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씨뿌려주고 가야 되겠네 아 아우 미안 한동안 일 쉬었는데 야 너 왜 그래 왜 여기서 껴가지고 난리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 씨 내가 길을 막니? 야 봐 너 너 야 봐 여기서 다녀 아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위치 다시 잡자 친구들이 잘 못 다니는 거 보니까 아 씨 지워야겠어 여기 와서 이래 귀여워 야 이거 썸네일용으로 써야지 오케이 됐어 잘했어 얘들아 썸네일용으로 써야겠다 32명밖에 안 되는 서버 안 될 것 같다 32명이면 충분히 많지 않나요? 호스트가 컴퓨터가 좋아야 되긴 하겠지만 32명이면 충분히 많지 않나요? 러스트만큼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게임 그런 정도의 게임은 많이 없지 않나요? 마인크래프트나 막 그런 거는 사람들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무도추가 생길수록 발사 근데 이 정도면 몸에 있는 피를 뽑는 게 아닐까? 물 약간 피 뽑는 거 같아 이 정도로 뽑는다는 건 약간 뭔가 방울방울도 아니라 꼬부기가 이 정도로 쏠려나? 일본에서 이거 소송당하지 않으면 흥할 것 같지만 소송당하면 할 말 없을 듯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는 똑같이 따라하진 않았어 이러려나? 어차피 그 정도는 아니었어 이럴 것 같아 우린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기진 애도 똑같진 않으니까 마치 그 감자칩 아이스테브야 과자를 롯데에서도 만들고 어? 오리온에서도 만들고 이랬는데 우린 이름이 달라 같은 감자라도 우린 다른 감자를 쓴다고 뭐 만든 튀기는 기름이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 않을까? 아 강화하고 갈 걸 그랬나? 잠깐만 아 그래 강화하고 가자 어 그럴 수도 일단 강화하고 4개나 필요하네요 가자 기관총? 기관총 쏘는 것까진 모르겠네 아직 못 봐서 일단 저 뒤로 쭉 넘어가 봅시다 다른 친구들 만나서 귀여워 초코푸딩 같아 이게 좋은 점이 보통 이런 그 막 건축하고 이런 게임은 집안에 정리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 정리해서 집 밖에 못 나오고 사냥같이 못 나가고 막 그러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포켓몬이 다 해주니까 좋네 어? 여기 몬스터들이 다 해주니까 좋네 아 이게 탈인가 보거나 오 뭐야 뭐야 아 넌 됐고 얘네들 뭐지? 저 귀여운 털복숭이들은 뭐야? 밀피 아 귀여워 오케이 너무 화내지 마 친구 데려가는 거 뿌이니까 때리지마 때리지마 너네 뭐 나오는지 보자 양털 너네도 양털 나오는구나 너네도 양털 나오는구나 난 항상 증거인멸은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물에다 넣으면은 물에다 넣으면은 금방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거 물속에 뭐야 저거? 돌인가? 아 저거 돌이구나 오케이 안녕 꼬꼬 쟤네들은 아직 못 잡으니까 됐고 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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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빨리 레벨을 더 올려서 어 이 버섯은 뭐지? 어 알이다 어 이것도 새로운 알 오케이 평범한 알 어? 어? 방금 초록색 저기서 뭐지? 이거 뭐야 큐... 큐롤리스? 어 귀여워 귀여우면 잡아야지 근접이네 너? 얏! 어딜 도망가 넌 내꺼야 넌 내꺼야 그렇지 좋아 좋아 레벨 올랐다 아 저쪽에 랩 뚫으러 가자 아니 그치만 귀여우니까 잡아가는 거야 귀여우니까 귀여워서 키우고 싶어가지고 어 좋아 어디지? 바로 앞인데 어 저건가보다 빨간색 이거 굳이 막 많이 안 만들어도 되겠다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레인 밀렸다 내 탑 오케이 됐다 이게 탑이군요 여기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비뇽 열 열 십일? 십일 레벨? 배비뇽? 뭔가 그 뭐지 민용 같은 느낌 나는데 초상화만 봤을 때 민용 닮았을 것 같은데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민용 닮았을 것 같아 왠지 아까 이쪽이었는데 잔다 잔다 아까 이 근처에 떠있었는데 아직 잡을 수 없긴 하지만 구경만이라도 구경만이라도 좀 하자 어디 있을까? 아니 아냐아냐 저 위에는 아니겠지? 신령사슴 9레벨짜리도 있네 쟤네는 여기까지도 있네 오 잔다 8레벨이니까 한번 도전해봐 아 아 아 아 아우 오우 진작 오우 진작 잠시만 자 잠깐만 아우 살렸네요 죄송합니다 주무시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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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뭐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올라가 봐 뭐야 뭐야 여기 뭐하는 데야? 지름길인가? 어 아 그냥 가자 야 친구 불러서 싸워볼까? 아우씨 주변에 싸움 일어나면 같이 싸우는 것 같은데 이 주변에 뭐가 많은데 아니야 기아이면 11레벨짜리 잡자 저거 최대 레벨을 11레벨까지 잡았 아니 받는데 굳이 9레벨짜리를 그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11레벨 됐을 때 잡자고 넌 몇 레벨이야? 어 왜 레벨이 안 뜨지? 9레벨 여기 있는 애들은 다 9레벨인가 보다 어 어 뭐야 신기하게 생겼어 아까 그 코알라지 너 어 뭐야 공격해 아 얘 독포켓몬이네 아 오케이 어 근데 잠깐만 밀렸다는 초짜 뭐야 저거 어 그럼 왜 다 끌렸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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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운다 싸운다 저기 싸움 났다 아 됐고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 싸워라 니가 싸워라 오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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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얘가 더 센데 아니야 얘로 해 너 들어와 니가 싸워 니가 싸워 니가 싸워 아 죽이면 안 되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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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려고 했는데 아우 미안하다 정말 내가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아 자자자 저쪽으로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아우 돌아와 아 아 아 어두워서 안 되겠다 쟤 왜 피가 깎여있지 어 싸운다 헐 대박 대박 구경이나 하자 뭔데 뭔데 어 그린모스랑 그린모스랑 싸워 남녀가 싸워 무부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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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템 내가 주울 수 있니 얘 뭐야 잔다 기껏 저렇게 해놓고 자 어 당연히 못잡겠지 으악 으악 당연히 못잡지 도망쳐 안돼 돌아와 또 싸우면 안돼 또 싸우면 안돼 또 싸우면 안돼 아 아 저 녀석도 피가 더 깎여야지 저거 저거 여기가 어디냐 길을 잃었어 어 너무 깊이 들어왔는데 집을 가야되는데 어 저기도 아랫 아따 아 이따 근데 그거 안 만들어왔는데 오케 너도 데리고 가자 오케 기와 온 김에 뚫고 가죠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자 어 뭐 여기 또 알이 있네 알 그냥 알인데 이 위에인가 이 위에 같은데 어 점프해서 올라가는게 이득인데 어 이거 뭐야 가까이 가면 몬스터 이거 가까이 가면 몬스터 나올거 같은데 약간 엘들링도 약간 엘들링도 저기 가까이 가면 몬스터 나오잖아요 보스 나오잖아 딱 그 각인데 넌 넌 이냐고 아 여기야 생긴게 다르게 생겼는데 어 어 아니야 이쪽 아니야 다르게 생겼으니까 건들지 말자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직은 건들지마 안돼 안돼 아니야 이건 먼저 열어놓고 여차하면 일로 도망칩시다 집에는 가야돼 우리 하이오가 다쳤어 못난 주인 때문에 다쳤어 슬쩍 한번 건드려봅니다 받는건가 아 던전이구나 15레벨 15레벨 던전이네 오 행킹 아 이게 던전 표시구나 던전 몬스터 오케오케 저는 친구들이 오 오케오케 이거 또 열리면은 제일 센 포켓몬 어 제일 센 친구들 데리고 데리고 아주 다들 탐험을 엄청 하겠구만 레벨 높은거 자기가 제일 먼저 가져가려고 일단 집에 가자 무조건 내가 제일 센 녀석 데리고 가겠다 주인 아 안 던져지네 얘를 어떻게 넣어야되나 치료는 어떻게 하지 아 10분 뒤에 부를 수 있구나 아 오케오케 음 어 어 나무 캘 수 있다 나와라 니녀석 나무 캘라 아 아 얘 씨앗 뿌릴 수 있네 아니야 너는 넌 씨앗 뿌리는 것보다 넌 우리 그룹의 나무꾼으로 전락할 운명이야 자 나무 캘라 오케이 9,999개 다 캘테까지 나올 생각하지마 9,999개 다 캐야된다 알았지? 니 임무야 그거 자 그리고 자 그리고 기술 이제 채석장 올리고 음 이거는 한 번 공격할 수 있는 건가 이거 다른 친구들 그 얘네 동료들 잡아가지고 얻어야 되겠는데 발화기관 목화살 음 이거 화살을 정말 열고 이것도 상성에 따라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게 있으면은 음 이렇게 열어주자 일단 기본 화살까지는 아직 쓸만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다 화살로 차 있겠는데 화살만 잔뜩 들고 다니겠어 아직 공장부 방어구 방어구를 양손무기니까 생각나 도끼를 도끼는 넣어놓고 다니자 어차피 이제 이제는 제가 나무를 캘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나무를 캘 일이 없기 때문에 볼 캘 일도 없네 생각해보니 세석장을 건설해 봅시다 나무를 여기서 캔다 나무를 여기서 캔다면 돌은 넘쳐 흐르긴 하는데 설치는 해야되니까 얘들아 애들아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떡하니 정리를 해야지 애들아 먹을 건 있니? 먹을 건 잘 수급되는 중이구나 여기 먹을 거 필요해서 여기 먹을 거 필요해서 우리 위피를 얘는 얘도 풀포켓 이뿐 문이네 얘도 양털 만들 수 있네 음 아니야 들어가 있어 다 만들었니? 아 41개 이제는 머리로 들이박는 게 아니라 계속 채굴만 하네 23일이요 휴식을 시작했대 쉬는 거니? 몇 개 캐구 쉬는 거야 열아홉 개? 열아홉 개? 오케이 갔다 올게 누구 데려가지? 누구 데려가야 되는데 이번엔 아 아 아 유일하게 있는 친구인데 펭키 니가 갈래? 어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잘못 눌렀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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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또 나와있어 귀여워 약간 그 이브이 이브이 닮았네 얘는 들어보니까 얘는 이브이잖아 아 이거 색깔만 다른 이브이 아닌가요? 누가 봐도 하얀 이브이 알비노 이브이 가자 어 깊이 여행을 떠나자고 열 수 있는 데는 열어야 되니까 내려가자 가자 어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가자 친구들 친구들 막 쓸 순 있죠 근데 같이 다닐 순 있어요 나와? 같이 다녀 오 저거 뭐야 쟤 뭐야 저 염소 뭐지? 베리고트? 베리고트? 흐흐흐 흐흐흐 고트? 히빌레벨이라 못 잡겠는데 이쁘게 생겼다 베리고트래요 베리고트 이쁘게 생겼다 토끼랑 염소랑 합쳐놨네 이거 위쪽으로 가야되나? 밑에가 아니라 위쪽일 것 같아 일단은 한 마리만 데리고 다니는데 나중에 또 어? 다크울프 오오올 어, 이거 같이 싸운다면 괜찮지 않을까? 좀 탐나는데? 오오오! 이 녀석! 아오! 아, 우리 펜키 죽었어! 아이, 잠깐만, 펜키! 혹시 두 마리는 무리인가? 제발... 안그러면 그냥 잡게 제발... 오, 나이스! 됐다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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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오, 버섯, 뭐야 처음 봤어, 버섯 이거 잡아볼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아, 늑대국이 나올 것 같아 야, 잠깐, 죽으면 안 돼 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이 자식 봐라, 얘 특샵 뭔데, 이거 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오, 이 자식 잠깐, 도망칠게요, 최대한 야, 이거 물로 뛰어 야, 이런 거 물이 최고야 오, 그럼 나 죽나? 아아, 수아 어, 잠깐만... 물에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에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물에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가 다시 죽은 데가 여기야 설마 설마 누굽 떠 있겠지 설마 설마 에이 에이 설마 설마 전부 다 못 짚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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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이쪽으로 뛰어내린 것 같았는데 이쪽 아닌가 어 어 어 설마 어 안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렇지 않아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아니야 아니야 말도 안돼 어딨어 아닌가 저 저 위엔가 아 바로 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설마 아니겠지 빛 기둥 가면 있는 거겠죠 그치 막 이상한 그런 게임은 아니겠지 오케이 설마 설마 그치 아닐 거야 아까 이쪽으로 도망쳤나 아 저쪽에 있다 오우 아이템 있네요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오우 잃어버릴 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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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봐 아이템 줍고 데려가 줄게 원숭이 귀여워 기다려봐 수집 욕구 오 다행이다 아 제자리를 잘자리 했구나 다행이다 우리 팬키 괜찮은 거야 다크홀프 다크홀프 넌 나중에 나랑 같이 싸우면 되겠다 든든한 친구 얻었어 레벨 보다 높은 애도 잡을 수 있긴 하네요 어 좀 운이 안 좋을 뿐이지 원숭이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아 아 저 있다 어 저건 뭐야 옷 어 뭐야 아 아니구나 제 꼬리가 꽂힌 거구나 깜짝이야 반대로 봤네 몽지 아 얜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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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오냐 너네 버섯 버섯 주는구나 오케이 좋아좋아 귀여운 애 얻었으니까 됐어 얘도 귀엽네요 어 이쪽 위에도 있다 피 다 채워졌니? 오늘 나와 어 너 탈 수 없냐? 너 타고 다녀도 괜찮을 크기인데? 흐 어 날아다니는 애들 어 뭐야 저 코끼리 저거 뭐예요? 저 조그만한 코끼리 뭐야? 뭐야 뭐야 개귀여워 야 너 일단 들어와봐 들키면 안 돼 차코리 차코리? 어 뭘 포켓몬이네 근데 저 뒤에 이상한 공룡은 뭐야?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이 친구 너무 귀여운데? 헤로롱 헤로롱 얘 뭐야 20레벨 귀여워 뭐야 저 멍청하게 생긴 공룡 흡 흡 흡 흡 멍청하게 생겼어 아 이쪽이네 어 일로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제일 공격할 거 같은데 몬스터 표시 있는 거 보니까 맞네 맞네 저 빨간 어우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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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지나가야 되는구나 헤로롱씨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헤로롱씨 살려주세요 헤로롱씨 헤로롱씨 잠시만요 헤로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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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헤로롱씨 잠시만요 헤로롱씨 잠시만요 잠시만요 싸울 의향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어 강화화면 열릴 거 같다고요? 어 늑대 타고 다닐 수 있나보다 어 어딨다 어 너무 귀여워 차꼬리 여기 그거 같애 그 제어 어 본거 같애가지고 광고에서 어 어 어 저 위에 있다 어 저기도 뭐 있다 아 이래서 이거 찍고 낙하산 빨리 하고 와야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낙하산 만든다 해놓고 뻘찍거리만 하고 있었네 낙하산도 없이 계속 이러고 다녔어 아 아 이거 보니까 딱 생각나네 멀리서 보니까 좋다 좋다 바람 좀 쐬렴 어 근데 다시 돌아가야돼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자 낙하산이 있어야 뭘 하지 어 그걸 안하고 있었네요 어 오케이 됐고 차콜이 잠깐만 차콜이 너 나와봐 아이고 아이고 또 잘못 눌렀네 어 귀여워 으아 귀여워 아 아 너무 귀여워 내 스타일이야 너무 귀엽다 완전 귀여워 어 귀여워 크림소다 맛 날 것 같아 색깔봐 완전 귀여워 얘 진짜 귀엽다 아 침대가 없는 펠은 기분이 상한데 아 침대가 하나 없니? 들어와 들어와 물 아 물 줄 사람이 없구나 아 물 좀 줄여 봐봐봐 치유의 샤워 뭐야 치유의 샤워 치유 아 아 이 친구 힐 포켓몬이구나 아 아 이 친구 힐 쓰는 애구나 회복되네 어 공복이야? 혹시 뭐 없어? 아이고 구운 열매 구운 열매를 줄게 오늘도 굴먹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음 양이 너 들어가고 양 들어가고 좀 쉬어라 친구야 그러면은 얘는 뭔지 한번 보자 몽지 몽지는 아직 스킬이 잠겼네 얘도 나무 캐는구나 같이 하는 거야 세마리까지 같이 할 수 있나 보다 얘도 귀여워 얘도 귀엽다 덤보랑은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화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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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 했으니까 음 목재 좀 가져갈게 일단 나머지는 내가 키야겠는데 쟤들이 좀 느린 편이라 쟤들이 좀 느린 편이라 음 음 정쇄하여 다른 소재로 변환한다 이거는 이쪽에 두자 이 뒤쪽에 이거 하면 되고 보라와 몽지 어 약간 레벨이 높아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아 10레벨을 잡았지만 8레벨인건가 차코리는 덱보 다니자 차코리는 같이 싸우다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땡키 쉬고 있고 음 다 풀포켓몬이라 사실 아 얘를 끌어놓고 아 아 얘를 끌어놓고 다 넣어놓자 상자를 또 하나 만들게요 물이 없네 잠깐만 캐 상자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오케이 어 다 만들었구나 만들어줄래 드디어 7레벨인가 아이스 온천도 있어? 온천 온천 원시적인 화로 온천도 있어? 온천은 뭐지? 아 수치회복 한랭지방 열대지방 옷도 따로 나눠지네요 이 미지아 아이템은 뭘까? 어떤 폐를 포획하면 개방 아 눈에 보이는건 다 잡아야되나 보다 이거 웬만하면 다 잡아야되나봐요 이거 어 수집은 다하게 만들어놨네 음 음 음 네 에바바느살이 근데 좋을 수 밖에 없는게 이런거는 따로 필요해가지고 아이템이 시앗 시앗 뿌린다 시앗 입에서 뿌리는데? 시앗을 입으로 뿌리는데? 이거 조명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거 조명이 너무 어두우니까 내가 만들게 안와도 돼 안와도 돼 안와도 돼 집 주변에 너무 어두워 집 주변에 너무 어두워 다 같이 좋아 불도 안피웠는데 왜 이렇게 밝은거야? 별론데? 여기도 하나 해야되겠는데? 밝은게 좋아서 침 뱉는다니 너무 귀여운데 지금 양털천국이라 옷 걱정은 없네 추리 아 알들은 일단 다 넣어둘게요 아른 저쪽에 넣어두자 먹을거 따로 분리해야겠다 뭐냐 여기 들어가라 이런건 들고 다니는게 낫겠지 헬파고스 상인 상인할 만남을 써야되니까 이것도 두고 이거 씨앗이여 이렇게 넣어두면 애들이 알아서 뭘 하나? 애들이 알아서 그거 하는건가? 아 가죽이 여기 있구나 한번 봅시다 개수 기억해놓고 애들이 쓰는건지 하긴 써야지 씨앗이 심어지니까 이런 몇개야? 18개 화살 앵간히 많이 썼네 나도 잠이나 자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애들이 자네요 맞추지 못하는 화살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거 얘네들 집을 따로 만들어주는게 좋을거같은게 얘네들 이거 문 열어놔야지 문 열어놔야지 집에 들어와서 자네 집에 문이 필요 없는거같은데 장식이야 장식 회원 방사기를 삼아 공격할 수 있다 나무랑 돌좀 더 키야되겠어 필요한만큼 내가 캐는게 맞아 이게 그 메가스피어 저거요 저게 나보다 더 레벨이 높은 애를 편하게 잡을 수 있는건가? 여기 보면은요 레벨이 낮은 펜스에게만 유용하다는게 이건 나보다 레벨 높은 애한테 쓸 수 있다는거잖아요 그러면 음 언제 만들 수 있으려나? 14레벨?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좀 가면 되겠지 이걸 좀 깽이를 깽이를 들자 쟤네들 해낸거 답답해서 못기다려 아씨 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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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방마이 말고 창 방마이 말고 창대를 못하니까 아니야 화살소 무슨소리야 화살이 제일 좋구만 이거 됐고 됐고 이브이나 남았어? 그러면 잠시 나와서 물 좀 줄래? 고마워 아니아니아니 잘했어? 아 고마워 아 잘못 눌렀는데 와서 물 뿌려주고 가네 귀여워 아 잘못 눌렀는데 고맙다 친구야 버섯 버섯은 여기 넣어두고 가자 금방금방 빠지네 정리하는 것도 진짜 일이네요 좀 가져가도 될까? 고마워 이제 세 개 만들었구나 언제까지 주는 거야? 물을 왜 이렇게 길게 줘?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귀여워 잘했어 돌아와 아이고 아까운 걸 또 써버렸네 옹지 어디있니? 넌 할 수 있는 거 없지 지금 아이고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너희들 잡아먹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넌 내가 밥을 줘야겠다 내가 배고픈 거구나 내가 배고픈 거구나 제가 배고픈 게 아니라 제가 배고픈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픈 거였군요 꼬르기 소리 나길래 뭔가 했는데 뭐 뭘 운반하는 거니? 어 가서 나무 좀 캐고 있어봐 이거 같은 애들 세 명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일 시켜도 되겠다 많이 늘려가지고 떠나는 사이에 일할 때는 떠날 때 내가 떠났을 때 일하게 두려면 어 불타고 있어 아 뜨고 뜨고 뭔데 나 왜 타 왜 뭐야 이거 아 뜨고 아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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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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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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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왜 왜 이래 뭐야 왜 뭔데 이거 때문에 있냐 설마 설마 아씨 아씨 저거 때문에 그러네 조명이 이것뿐인가 아 좀 위에 달았으면 좋겠는데 아 좀 위에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기다 달면 불은 안 붙겠지? 막 침대에 불 붓고 오르지는 않겠지? 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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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지가 일을 여러개 다 하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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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하는거 봐라 열매 농원을 하나 더 지워야되네요 돌이 없네 필요할만 필요한 만큼 아 약간 기울 약간 땅에 파묻힌 거 좀 열받는데 이거 옆자리에 만들려고 했더니 땅에 파묻힌 거 열받네 여기다 만들고 가운데 상자를 아이씨 간격 불편하네 그렇지 그렇지 왜 거기 올라가 있어? 배고픈 밥을 먹어 친구야 내려올래? 내려와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쉬는 거야? 배고파서 저러고 있는 거야? 쟤 쟤 쟤 왜 안 내려와? 버그 아니지? 죽으면 안 돼 죽어 죽으면 안 된다 물 좀 줄래? 그렇지 그렇지 경치 구경 중인가 봐 아니야 밥은 알아서 꺼내 먹으라고 여기 잔뜩 넣어놨어요 밥 여기 애들 다 잘 꺼내 먹는데 왜 그래 여기 밥 밥 잔뜩 해놨는데 갖고 나갈 때 많이 갖고 나가야겠다 너 물 주는 거 끝나면 가야되겠다 여기를 여기를 아이고 왜 넣어두고 너도 물 주렴 가서 같이 물 주면 엄청 빨라 잘했어 잘했어 차콜이 레벨 올라가는 거 봐 차콜이 레벨 올라가는 거 봐 한 명은 콧물이고 한 명은 침이네 친구 4마리를 합성해야 등급이 오른다고?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차콜이 4마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친구 귀하다고 1포켓몬 귀하단 말이야 차콜이 4마리를 잡아야 되겠다 어? 그러면 일단 양부터 해볼까? 우리 양 친구들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까? 어? 그냥 할 수 있네? 아 일단 두 개 있네 작은 영어 얘는 아직 레벨 안 올려도 될 거 같은데 돈만 있으면 초기화는 할 수 있나 보다 음 방금 파트너 스킬 얘는 왜 일본어로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왜 일본어로 되어 있죠? 파트너 스킬이 일본어로 떠 있는데 아까 유감 업그레이드 말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거 5마리 하면은 어디있어? 호액 보너스 이거 말하는 거 같은데? 10마리인데 이 밑에 10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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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같은 애들 여러 마리 잡아야 되네 애초에 그러면 어 봉지 들어오고 파이오랑 어 이거를 빨리 하자 내가 빨리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겠다 빨리 빨리 들고 나가야 되니까 어 이거 하면 근데 계속 기술력이 오르긴 하네요 병원찜 애들한테만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야 레벨을 올리려면 나도 일을 해야 돼 차쿨이 레벨 오르겠다 레벨 업 한 번 더 아 오케이 레벨 올랐다 이러면 열려둘게 지금 잘 수 있나 자고 에? 뭐야 아 이게 하루가 지나는 게 아니군요 가야 되겠다 가자 새로운 애들 찾으러 아까 여기가 좀 갈만 하던데 가자 아 아 아 맞다 또 딴짓하고 왔어 아 아 낙하산 아 낙하산 여러분들도 잊어버렸죠 아 낙하산 만들라고 좀 얘기 아 낙하산 낙하산 다 만들었니? 다 만들었니? 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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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낙하산 아 낙하산 낙하산 이거 이거 갖고 가야는데 자꾸 까먹어 두 마리는 쉬고 있고 두 마리는 쉬고 있고 쟤 버그 걸린 것 같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공복이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저 나무 위에서 경치 구경만 하고 있어 버그가 확실해요 으이 귀여워 씨 뿌리고 뭐 다 제대로 하고 있네 오 오케이 어 아니아니 들어와봐 너 말고 안 먹어 맞네 버그네 근데 가면은 밤 될 것 같은데 아 뭐 횃불이 있으니까 더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요? 저기까지 갈 수 있나 내 기력이 그만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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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저쪽이죠? 그러면은 어 상자다 바람뿐는 한다 아이고 미안 잘못 눌렀어 열쇠 있지롱 우와 열대지만 민속의상 설계도 얻었어 대박 아이고 돈도 얻을 수 있네 이 위에 아까 봤는데 올라갈 수 있나 기력을 많이 올려놔서 다행이지 오 올라갈 수 있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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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뇌뇌뇌뇌 헉 뭐야 저기 가오리 같은 것도 있어 쟤는 뭘까 레벨을 한번 볼까요 레벨을 한번 볼까요 4 루미 카이트 잠깐만 UP 으ах Increase 어어 안 돼voir 내 귀여운 친구 난 널 잡아가려고 했는데 아니 바로 들어 바로 가져갈라 했는데 이거 와 이거 근데 중간에 이거 하는 거 어렵네 일단 공격하지 말을 해놔야 되겠어 아씨 어디서 찼나 이 드넓은 평원에 한 마리 밖에 안 보였던 건데 아 참 원숭이들 목욕한데 귀여워 아 근데 저런 친구들은 그냥 던져도 되는 거 아니야 착벌이 일단 쭉 가자 아 저 녀석 한 마리 더 찾아야 돼 네가 찾아와 응 너무 센 녀석을 불렀다 일단 너 들어오고 너가 같이 다니자 아 너무 너무 센 녀석을 내가 여기 넘어가면 있을까 아 아 여기 많이 있네 이 해변가에 많이 있네 어 아 펭귄이구나 많이 있네 많이 있네 아 다행이다 여긴 해변에 있는 친구들이라 불에 약한 애들 뿐일 건데 이거 그냥 내가 나 혼자 잡아도 될 거 같아 한 마리라서 어차피 자 근데 애들이 너무 많다 잠시만 애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거든 오케이 한 마리만 잡으면 돼 아 어이씨 뭐야 공격 하나는 됐고 아 넌 들어가 아 힐 좀 힐 좀 힐 좀 아씨 야 네가 가 네가 싸워라 네가 싸워 네가 싸우면 금방 잡으니까 네가 싸우면 금방 잡으니까 오 오 됐다 오 큰일 날 뻔했네 됐다 됐다 아씨 생각보다 아픈데요 내가 너무 기록만 올렸더니 아프네 아 너의 치유를 받고 싶다 네 친구들을 좀 더 잡아볼까 갈까 갈까 됐다 이건 잡히겠다 됐고 브레벨 이건 잡히겠지 네네 네네 오케이 됐다 됐다 워터 제트를 익혔대 오 이거 공격 공격을 좀 올릴까 무슨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23 어 여긴 좀 더 센 애들 있는 곳인가 본데 이거 더 가지 말고 어 탐험을 오케이 이쪽 말고 가자 돌아가자 너무 나쁜 사람 같다 뭔가 뭔가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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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물 죽인 것 같은 느낌 뭔가 보호종을 모두 말살 시킨 것 같은 이런 약간 밀렵군 같애 태가 안 없어지니까 더 그렇게 보여요 아이고 일단 너 들어오고 야 가자 어두워져가지고 잠시만 넘어올까? 가자 일로 넘어가면 네가 올 수 있네? 야! 아아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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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지마 어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잘 자고 있는 애한테 왜 그랬어 너 왜 그래 왜 때려 지금 자다가 붕변당했네 가자 야 달도 예쁘네 달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네 여기 야 여기 여기 지금 행성이 어떻게 돌고 있는 거야 행성이 너무 빨리 돌고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집에 갔다가 주변에 있는 애들 좀 몇 마리 잡아야 되겠어 한 마리 더 잡았어야 했는데 한 마리 더 잡았어야 했는데 한 마리 더 잡았어야 했는데 침대가 하나 없구나 아쉽지만 한 마리 야외 지침 나와봐 나와봐 물 같은 거 안 피워도 되고 야 가서 물 줘 맨날 얘만 못 자는 거 같아 목마둥이만 못 자는 거 같아 너도 여기서 자 지금 더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레벨이 올랐으니까 기술을 음 음 어 얘 타고 날 수 있나봐 루미카이트에 손 잡는 장갑 소지한 상태로 루미카이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글라이더가 된다 오 대박 얘 글라이더로 쓸 수 있나봐요 어 어 렉 먹었어 어 저기요? 저기요 멈췄는데요 게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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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는데요 이거 이거 그냥 이대로 끄면 되나요? 게임이 멈췄어 자동 저장 아니야? 에이 무섭게 설마 에이 설마 설마 에이 그럴리가 지금 빨리 이거 보면서 게임 하시는 분들 빨리 저장하세요 저는 날리면 다시 하면 되는 거긴 한데 빨리 저장하세요 여러분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장 누르세요 저장 나 지금 이거 멈췄거든요 게임이 설마 에이 나 지금 여기까지 몇 시간을 했는데 에이 설마 애들 애들 열심히 잡고 다녔는데 설마 아이 설마 불소리는 계속 나는데 일단 돌아오지 않는 거 보니까 닫을게요 제발 제발 제발요 강조하겠습니다 제발 제발요 기껏 이렇게 다 했는데 제발 아니 근데 응답 없으면 안 떴거든 근데 그냥 화면이 멈췄어 이거 응답 없으면 안 떴는데 게임이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거든 아 아 됐다 찡겼다 찡긴 거네요 그냥 설마 에이 설마 에이 그럴리가 4시간 했다고 떠있는데 설마 4시간이나 했는데 설마 그치 그치 남아있지 그대로지 9일이나 했네 9일을 지났네 뭐하는거야 우리 겹쳐져서 자네 된거지?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다행이네요 도장 됐네요 아 다행이네 흠칫할뻔했네 아 이거 자동 방패인가? 내가 방패를 드는게 아니라 바닥에 던지는건가? 어 안장이다 이거 탈 수 있다 가죽? 가죽을 어떻게 얻었더라 몬스터 잡아야지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이 근처에 있는 몬스터나 잡자 그러면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너 여기있고 어 가자 너랑 다니면 돼 여기 친구들은 다 너랑 다니면 잘 보이니까 여기있는 애들 잡으면은 가죽 나오겠지? 닭도 가죽이 나오나? 어 알이랑 닭고이밖에 안주네 가죽은 누구한테서 나오지? 섬유 섬유 섬유가 나오는데 가죽은 누구한테서 나오지? 아 아 미안하다 아니네 아니네 약간 누구한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일정 확률로 나오는 건가? 가죽이 몇 개 있긴 하거든요? 너 지금 싸우지마 적극적으로 공격해! 오케이 옥셈 얘네들을 많이 잡으면 독화사를 쓸 수 있는 거네 좀 잔인하지만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가죽을 얻어야 하거든 음.. 진짜 확률인가봐요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았던 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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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잡히겠지? 나이스 이 친구는 무슨 포켓몬이지? 적어도 한 마리씩은 잡아야 여기 도감에 아 또 멈췄어! 컴퓨터가 멈췄네 아 또 튕겼는데? 또 튕겼는데? 또 튕겼는데? 이거 접속자가 많아서 그런가? 아 아 잠깐 또 튕기려고 해서 그래요 이거 접속자가 많아서 그런가? 렉 진짜 심한데? 멈췄어 멈췄어 아까 저장된 데만 저장이 될 것 같네 아 다른 사람들도 렉 걸리나? 어 버그 버그 아까 거기서 시작해야 되겠네 몬스터들 잡은거는 날라갔겠네요 어 때린거 어 여기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죽여버렸어 같은 적을 누려 같은 적을 그래 이걸로 해놔야겠네 아 같이 다녀야 되니까 뭔가 사냥만 한다곤 좋은게 아니네 가죽을 얻는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스냉트를 잡아야되나 진짜 그 사슴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저 녀석도 자고 있으니까 아 아이고 어 일어났어 여기 턴 4천이야? 체력 엄청난데 이거 네 친구들 잡아야 너 그거 기술 배울 수 있어가지고 싸워야돼 어 이거 네 친구들 잡아야 너 기술 배울 수 있어가지고 싸워야돼 어 오 아 가죽이 여기서 나오네 가죽이 여기서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은 목재 섬유 이런건 됐으니까 오케이 열개 알았어 아 저 알파카가 좀 꽤 잘 나올 것 같은데 오레벨이었지 아까 어디갔냐 이 밑에 돌아다니던데 이리 와 너도 하나 잡아야 돼 이쪽으로 좀 와줄래? 치사하게 그 뒤에 숨어서 제발 제발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나라다인 친구 호액 완료 쟤도 타고 날 수 있지 않을까 10레벨 어 뭐야 상자다 얘는 아 얘한테 이거 쓰긴 너무 아까워요 공격이 좀 세네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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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오케오케 어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이거 뭐야 아 잡을려고 한건데 제발 되라 제발 되라 되라 아 나이스 끝! 오케이 다중 10개 완성 가자 집에 가자 사슴이 많이 주네요 사슴이 많이 주네요 돌아갑시다 오 쟤 레벨 10이다 쟤 또 하나 잡을까? 자리가 있나? 쟤 자리가 있나 모르겠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자리 있다 아이고 힘내라 힘내라 나 화살이 없다 야 됐나? 많이 때린 것 같았는데 아 더 때려야돼? 야 너 이걸로 안맞냐? 아우! 아이고 아이고 죽여버렸네 어쩔 수 없지 죽었으면 어쩔 수 없지 들어와 아이고 다른 애로 아이고 죽였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야 집 가는 길이 어디야 일곱마리 남았다 사실 이거 다섯마리 여섯종류를 다섯마리씩 잡아도 되는거긴 한데 못참지 못참지 같은 애들로 어떻게 잡아 이걸 불편함은 못느끼겠어 젤다 느낌 나서 그런가 젤다도 아 젤다도 있긴 있구나 작은거 아직 맵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못느끼겠네요 아 이거 텍스쳐 있잖아요 내가 무슨말을 하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잘 만든 듯 하면서도 아닌 듯이 했잖아 약간 그 그런 텍스쳐 느낌 난다고 해야되나 아 젤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스트레스도 안받고 애들아 새로운 친구왔어 인사해 너희중에 등치가 제일 커 어머 오 개빨라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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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나무를 이렇게 캐네 얘들아 새로왔어 어때 일당 100이다 일당 100이야 아 아 온천을 빨리 만들어야 겠다 일 잘하네 온천 어 어 어 영패는 돌이 필요하고 물을 좀만 가져오자 영패 만들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배고파 배부르게 먹고 오 열매가 아주 멈춰 흐르네 어 어 이거 또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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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화살도 없는데 몽두기로 싸워야돼 어마이갓 애들아 온다 애들아 아 나 종 안만들어놨는데 애들아 온다 애들아 온다 애들아 싸워 애들아 싸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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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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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체처리는 항상 어떻게 한다 증거인멸은 깔끔하게 시체처리를 아이고 이거 돌이 있어서 이거 처리가 안되는데 아이고 저쪽으로 떨어뜨려야돼 자 자 증거인멸은 깔끔하게 어 어 얜 저쪽으로 떨어뜨려야겠다 저희가 더 편하겠다 자 가자 그러게 이 친구들은 하트 반스 입고 있네 이렇게 하는게 낫겠다 가랑이 사유 으차차 으차차 자 자 시야에서 사라지면 되니까 오케이 됐다 아 든든하네 뭐 일하다가도 빠릿빠릿하게 다 만들고 말이야 쉬는 애들 있고 나무 나무는 얘 혼자 캐도 되겠는데 나무는 얘 혼자 캐도 되겠는데 온천 자 온천은 이렇게 뷰가 좋은 곳에 만들어야돼 온천은 이렇게 뷰가 좋은 곳에 이렇게 오케 살짝 기울어져서 오케 됐다 온천은 이렇게 이래서 만들어 얼른 그치 애들이 일을 잘해서 좋네요 애들이 일을 잘해서 좋네요 이거 이거 옥마둥이 너무 일 열심히 했으니까 옥마둥이 들어가고 너 요리 좀 해 아 아니아니야 아 아니아니야 너 거기 아니야 너 아니야 너 거기 아니야 아 너 아니아니야 너 불같은거 안 피워도 되는데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너 불같은거 안 피워도 돼 이거 요리해 아 너 요리해 그렇지 음 바죽은 여기 많으니까 어떻게 만들지? 물풀을 그냥 타면 되나? 그거를 기술에 아 파편이 없구나 아씨 10개나 키러가요 갔다 올게 아 근데 내가 떠나면 제가 그거 할건데 들어와봐 이거 사슴이 일당백이라 제가 교체해야겠다 또 들어오고 얘도 채광하네 얘도 채광하는 애네요 얘도 날 수 있나? 불캐로 가는거니까 그냥 가자 10개? 아 불포켓몬이라 사실 별로 데미지도 없고 내려가는거 귀찮아 건배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데 제발 나가서 펴줘 제발 나가서 펴줘 안돼 나가서 펴줘 집에서 피지 말라고 제발 탁 까분양이 의외로 휴식을 많이 하네 세력이 약한가봐요 레벨을 좀 높여야 일도 오래야지 이거 다섯마리 할까? 호액보너스를 호액보너스를 호액보너스 다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진화 하나 갓게임인데 아 또 멈췄어 멈추면 자꾸 카메라도 멈춰 멈추면 자꾸 카메라도 멈춰 카메라도 같이 멈춰 이거 사양을 좀 낮춰보자 옵션을 좀 낮춰볼게요 한단계만 낮춰보자 잠깐만 하루 지났는데 이거 설마 나 이거 가죽까지 다 얻었는데 설마 아니지? 화면이 왜 멈춰서 안 나오냐? 이거 왜이래 나무 9999개 다 했어? 아니 얘 아니 일당 100이 야 일당 1000인데? 일당 100이 아니라? 야 잠깐만 사슴아 잠시만 벌써 다 한거야? 9900개를? 아닌데? 왜 고기가 있어? 왜 고기가 있는거지? 잠깐만 거기서 캘 필요가 없는데 왜 거기서 캐고 있는거야? 아 가지마! 가지마! 잠깐만 너 이리와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거 해야지 이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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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이걸 안하고 왜 다 왜 저기 가버리는 거야 얘 왜 저래 갑자기 얘 왜 저래 어 이거 버그 같아요 아 씨 또 멈췄어 자꾸 멈추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와 여기까지 해야되나? 아 더 하고 싶은데 왜 나만 튕기는 거야 카메라 때문에 컴퓨터가 뜨겁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닌가? 컴퓨터가 과부하 걸렸나? 이거 보면은 인코딩 과부하라고 뜨긴 하는데 사양을 엄청 낮춰서 해볼까? 사양을 좀 낮춰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다면 내 컴퓨터가 그러는 건데 게임이 꺼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잘하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다른 분들은 괜찮은가요? 왜 지금 8월도 하는 사람이 많진 않는가 보네 내 껄리는 거 미쳤네 진짜 잠시만요 갑자기 렉이고요 그치 일반인들도 하니까 이보세요 일단 다시 켜볼게요 사양 타협을 보고하자 사람 몰려가지고 이거 이거 인코딩 과부하라고 잠깐 떴거든요 OBS에 내내 자라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면 사람이 몰려서 그런 건 맞는 것 같은데 높음까지 내리면 돼 내리려나 다시 해볼게요 FPS를 내다 만져볼까 이렇게 낮춘 이게 낮춰도 괜찮다 근데 120으로 낮춰봐 뭐 불편하진 않네요 이게 좀 그럴 수도 있어 유튜브 녹화 중이지 트위치랑 치즈직 동시 송출하지 막 그러고 있어서 그걸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이거 이 친구 버그 풀렸나 한번 볼까 어 어딨어 아 내 가방 안에 있지 그래 이거 맞지 이렇게 해야지 어쩐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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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아까 그건 버그가 맞았네요 저러면은 어지러울 것 같아 나무 캐고 싶으면 저 친구 3마리만 하면 금방 캐겠는데 이 게임의 장점이 뭐냐면 무한수급이야 무한수급 배 좋아 무한수급 아 이거 목마가 없으니까 이걸 안 하는구나 애들이 온천 들어가나 오 온천 들어갔다 잠깐만 체조한다 어때 시원하니 회복이 좀 돼 근데 애들이 끝까지 못 쉬고 아 채워질 때까지 쉬지는 못하네 멸매가 넘쳐 흘러서 쟤네들 배가 막 고풀 일은 없어 이거 한 명을 집어넣고 지저분해서 정말 천이 넘쳐 흐르니까 목마가 일을 참 잘하던데 너 한번 나와볼래? 채굴하러 간다 너 들어오고 목마 나오자 이거 더 만들자 수확중이고 원시적인 화로 원시적인 화로 건설을 할게요 원시적인 화로가 뭐지 원시적인 화로가 뭐지 레벨을 올려야 돼 아 원시적인 화로 레벨을 올려야 되는군요 어디도 사냥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일하기 싫은가봐 일하기 싫으면 말을 하지 어허 이거 이거 이런식으로 돌 캐면 돌이 안 캐지지 어? 이런식으로 이렇게 약하게 때리면 돌이 캐지나 이거 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개 하면 배치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만 저 이거를 여러개 만들어서 여러 마리를 풀어야 되나? 근데 범위가 있으니까요 이 범위 밖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애들이 범위 안에서만 일하니까 쓸모없기도 하고 여러군데 만들어 놓은 의미가 있을까?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나오는 재료로 여기에다 거점 만들어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여기 자원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군데 만들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다양하게 애들 아이 은근히 귀엽네 얘 눈매가 너무 매력적이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요리는 내가 할게 요리가 좀 할만한 것 같네 지금 여기서 제일 꿀직업이 누군지 알아요? 정말 제일 편하게 일하고 있는 애가 누군지 알아? 쟤야 쟤 쟤 닭 닭이 제일 편하게 일하고 있어 저거 저거 아 같이 일했구나 이게 딱 보니까요 거점별로 만약에 몬스터를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으면 한 거점은 박목을 하고 한 거점은 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얻을 순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어? 인상을 찌푸렸어 오! 날랐다 아 알을 저렇게 기쁘게 낳는구나 아 알을 저런 식으로 낳는구나 많이 나왔네 음식은 많아서 좋다 열대지방 열대지방 뭐 때문명의 부품이 뭐지? 아 아 못 움직여 아 미친 아 못 움직여 바닥에 버려 잠깐만 아 못 움직여 이러면 쪽 안 움직여지니? 좀 갖다놔 줄래? 어우 나무가 너무 무겁다 야 좀 나눠서 해야지 좀 나눠서 해야지 어우 나무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네 음 이건 여기 넣어둬 넣어둬도 되겠지? 나무 좀 그만 아이고 아 살도 이정도면 됐고 아 아 아 미안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어 나무를 밤만 버려봐 밤만 버리고 들고 가면 되지 이러면 됐어 어 목마둥이는 신령사슴을 먹었다? 무슨 말이야 이건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아니 신령사슴을 먹었다니 목마둥이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단호선택을 떠나서 말도 안되는 말을 어이가 없네 돌 돌 스무개 돌 스무개 아 지금 왕패는 됐으니까 아 이거 나중에 정리 아 아 그래 일단 넣어놔라 넣어두면 알아서 할테니까 물풀을 한번 꺼내볼까 얘도 수확할 줄 아네 얘도 수확할 줄 아네 어떻게 쓰는거지 안짱바구 안짱바구 여기 안 뜨는데 안 뜨는데 안 뜨는데 어떻게 하는거지 뭘 더 만들어야 되나 아 장비 제작때 이거구나 이거군요 이거 만들고 장갑 잠깐만 장갑 장갑은 체액이 3개나 필요해 몬스터 사냥 좀 해야되겠네 일단 자고 들어와 일단 자자 아이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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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내일 아침에 하자 얘들아 굿모닝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보자구 목마연 잠은 잤니? 잠을 좀 자야될거 같은데 내가 같이 같이 해줄게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네 끊임없는 노동 우와 좋아 아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너 그 앞에서 그러지 말고 신경쓰이게 너 그 앞에서 그러지 말고 신경쓰이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가만히 있어 아냐아냐아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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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있는데 방해해서 미안해 빨리 빨리 타고싶어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어? 어떻게 하는거지? 생산은 했는데 어떻게 타냐? 잠시만 아 취득 어? 이리와 아 5 아이스 와 이제 타고 다닐 수 있어 뭐 했다 됐다 오 됐다 됐다 이제 타고 다닐 수 있어 오케이 버티가 넌 이제 필수다 넌 이제 필수야 뭐 어디 갔어 사슴 아 사슴 아니구나 방금 꺼내야지 얘는 넣어놓고 너무 세대는 데리고 다니면 안될 것 같애 어 우리 파이어가 싸우기 좋고 아 네벨 4 차포리 아 네벨 차포리 아 좋았어 가자 그러면은 두 마리 정도 더 잡을 수 있는거죠 으 으 으 으 얘만들 꼭 아까 그냥 예 그냥 여기 두고 아 얘는 불 피우는 것 밖에 안하니까 아 아 아 물 포켓몬 레벨이나 올리라고 하고 아 아 물 뿌리고 운반하는 역할이니까 아 세 마리를 세 마리를 잡읍시다 아 아 아 아 아 사슴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벨 보단 이 친구들이 아 아 친구들이 좀 더 아 아 아 뭐 멋있다고 해야되나 음 15, 11 던전이나 한번 가볼까? 지금 아니면 아니다 그냥 체험 겸 탑이나 한번 가보자 체험 겸 탑을 가봅시다 준비를 다시 하고 아 왠지 10이나 10일 정도 찍으면 그나마 갈만할 것 같기도 하고 5마리를 데리고 갈 건데 너까지 데리고 가자 이정도만 데리고 한번 가보자 다양하게 내가 무기가 무기가 좀 구린데 괜찮으려나 에이 뭐 별일 있겠어 화살이나 더 만들까? 아냐 뭐 별일 있겠어 가자 그냥 에이 뭐 별일 있겠어 뭐 별일 있겠어 얼마 아니 별로 안 셀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어 가자 우리가 괜찮을지도 10분 가자 보스 아 뭐야 이거 4대 뭐야 이거 파티야? 4명이서 방금 4 1 4 뜨지 않았어? 내가 그냥 들어왔는데 4인 던전을 지금 나 혼자 들어온 거야? 뭐야 이 여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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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첫 번째 어 뭐야 토토로 아닌가요? 전기 토토로 뭐야 이거 오 오 어 3만? 3만이요? 와 잠시만 포기하고 나가기 없어요? 죽어야 나갈 수 있나? 아이고 화살이 너무 아니야 화살 아까워하지마 만들면 되지 전기면은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어 안돼 여기서 다 잃어버리면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저거 저기까지 가야돼? 뭐야 문앞에는 놔주겠지? 어 나름 자비로우니까 와씨 뭐야 엄청 세네 이게 이거 첫 번째 컨텐츠가 이고겠네요 모두 한꺼번에 모두 핵끝 아 방어구가 파손됐네요 방어구가 파손됐네요 여긴 뭘까? 방어구 없이도 아 아 아 궁금하니까 갔다가 가보자 나 저기 궁금한데 스킬 포인트 5개인가 준다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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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을 확실히 더 올려야 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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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를 작업대는 하나만 있으면 안되겠네 작업대는 두개정도 있어야 되겠네 밴틀 일하는거 다 따져서 작업대는 두개가 좋겠어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아 이게 안되네 아이씨 될줄 알았는데 이게 안되네 뭐야 넌 왜 여기있어 뭘 하고 있는거지 알아 기관 이거 그거 친구 하나 더 잡으러 가야되겠다 불타는 친구 하나 아 발화기관이 나와야되거든요 여우좀 잡으러 가야겠어 배빈용 아직 안잡았어요 그럴까봐요 걔부터 잡는게 나을거 같아 아 쩌있다 나와 착포리 자 같은적을 노리면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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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쏘면 안되지 그쪽에다 그렇지 그렇지 어 잡았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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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 돌아가자 나 얘 너무 마음에 들어 사코리 의디 불 따위가 자 이거 만들고 이거 왜 아무도 안만들고 있지 근데 일하는게 굼뜨다 라고 뜨네 계속 까부양도 만들줄 아는데 잠깐만 까부양을 까부양 까부양 이리와봐 너 이리와서 이거 해 그렇지 목마는 목마는 이리와서 이거 해 그렇지 너희 둘은 그거 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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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만들게 어 쟤도 물 뽑는다 귀여워 좋아하는거 봐 도와주러 온다 도와주러 온다 아니네 도와줘 도와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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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다 했어? 아니 목마야 아 목마 쉬고 있는거구나 아 미안해 아 쉬고 있는 중에 없구나 미안 미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미안해 얘네들도 쉬어야지 그럼 그럼 망고 같지? 망고니? 아 그럼 이거 만들어 좀 번지는 품새가 좀 나쁜 사람 같지만 맛있게 먹여주고 맛있게 먹여주고 얄라 다 집어넣어 옌반도 할 줄 아네 수확 됐고 그러면 레벨 11 아 9짜리인데 9레벨인데 걔 잡을 수 있을까요? 딴 레벨 만 잡을 수 있는거 아닌가? 뭔가 뭔가 느낌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새로운 애들을 잡으러 갈까 그냥? 가서 전투를 좀 전투를 좀 할까? 지금 하이오는 좀 올릴만 하거든요 하이오를 4마리를 더 잡아오자 4마리를 더 잡아서 경험치를 좀 올려볼까? 그 친구는 귀하기 때문에 9개 9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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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고생했어 근데 옷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옷 안 만들어도 해 취소 취소 옷이 아니라 옷을 더 만들어야 돼 잘했어 잘했어 가자 가자 나 혼자 가도 되니까 이거는 10마리 한번 잡아보자 한번 잡아보자 나 이거 궁금해 10마리 다 채워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3마리 한번 2마리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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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어디까지 이 가는 거야 이리와 한 대 맞았으니까 이리와 빨리 와 됐다 됐고 지금 몇 마리지 오 4마리 너는 그냥 몽둥이로 때려도 되는데 오케이 5마리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같은 애도 이거 계속 늘어나면 잠깐만 나중에 합쳐졌을 때 없어지나? 그걸 모르겠네요 다리만 차지하면 어떡하지? 다섯 마리 됐지? 다시 가자 내가 다 잡아서 없나? 나와라 나와라 이 녀석들 거감 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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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포리 말고 다른 애 데리고 올걸 기껏 타는 애 만들어 놓고 나서 하지도 않고 얘를 데리고 온 의미가 없는데? 바보같이 아 저쪽 탑에서 나올걸 그랬나? 아 차코리 아이고 차코리 죽이면 어떡해 차코리 죽이면 안되는데 이걸 죽여버렸네 이 위쪽이다 차코리가 실수해버렸어 레벨이 올랐네요 공격력이 많이 약하다는걸 느꼈어 수십번의 싸움 이후 나는 왜 기력만 올렸던 것인가 물론 기력 올려서 지금 되게 편하게 게임하고 있긴 하지만 이쪽이지? 저쪽에서 올걸 그랬다 펜키밖에 없는데 서식을 많이 한다며 없잖아 한 마리도 없는데? 눌러가면 싸울 것 같은데 눌러가면 싸울 것 같은데 오 총이야 한 번 더 그렇지 사람을 포획하다 한다고요? 얘네 뭘 주지? 어 탄약 뭐야 얘네 총주는거야? 오 너무 멀다 거리가 어딨어 이거 어딨어 엎쳐서 얼굴이 안보이는데 오 돌격소총탄약 오 돌격소총탄약 오 돌격소총탄약 이 정도면 되겠지? 나이스 아 이거 뭔가 약간 이벤트인가? 오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얻을 수 있네 대박 대박 밤이라서 집에 가서 자고 와야 되겠다 근데 사람을 포획하면 어디다 쓰지? 우리 집에 노예로 쓸 수 있나? 똑같이 노예를 쓸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노예 진짜 노예 포켓몬이 아닌 진짜 사람 사람 노예 아이 귀여워 바닥을 내밀고 자네 너도 침대가 있어야 하니? 나도 자자 아 귀여워 대신 울어주네 우리 꼬꼬가 귀여워하네 아 또 멈췄어 으아 또 멈춰버렸어 잘하다가 또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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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여기서 그만해야겠는데요 여기까지 해야되겠다 튕겨서 안 되겠네요 이거 근데 만약에 다 이거 멀티플레이 이거 있잖아요 참각이 이거 전용 서버 전용 서버 누군가가 만든 서버에 이거 들어가는 거면 약살 같은 게 가능한 건가? 아 코드를 알아야 참가가 되는 거에요? 아 이거 공식 서버 아니에요? 아 상자에 보안 설정이 가능하다고 아 너무 재밌는데 아 너무 재밌는데 아 너무 재밌는데 안 되는데 더 하고 싶은데 난 더 하고 싶은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일단 이거 그래도 다행인 게 중간중간 저장은 해주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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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죠 네 마리만 더 잡자 네 마리만 더 잡고 네 마리만 더 잡고 어? 나 울프로 안 바꿨지 잠깐만요 오케이 잠시만 아 우와 딱 봐 오케이 갑시다 아 아 여기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이리와 가자 아 이렇게 생겼었구나 이 위에 뭐 상자 같은 건 없나 특별한 건 없네요 공격하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에마리만 잡으면 되지 아 아 아 난리도 아니네 어 여기 있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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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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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만들.. 애들 다 어디갔어? 까부니양 잠시만.. 너 들기가 안되네? 채굴 중이라 안되네? 다 일하고 있는건가? 우린 어디갔어? 얘네 어딨어? 두마리 어디갔어? 모래 돌풀 익혔다? 어디갔어? 얘네 두마리 어딨어? 네? 어디있는거야? 버그인가? 안보이는건가 버그라서? 두마리 사라졌어 두마리 사라졌어 어디있다가 온거야? 너네? 얘네 어디있다가 온거야? 얘네 어디있다가 온거야? 일단 들어오고 넌 여기서 뭐해? 거부걸렸어 아무것도 안해 쉬고있는건가? 쉬고있는건가? 일하렴 아이고 미안 미안 같이 작업하자 어? 내가 작업하니까 가버리네 버그걸린척 쉬고있다니 어? 아니 그럴리가 없어 부지런한 친구인데 무슨소리야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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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있는것치곤 너무 대놓고 서있었는데 오케이 잘했어 같이 같이 하자 내가 11레벨 됐으니까 이제 할만할거야 이제 할만할거야 오 저기 같이 혼자서 읽어지고 있는데 쉬러간다 이거 혹시 마을 환하게 백불들 밝혀놓으면 안지우고 24시간 돌로동시킬 수 있나요? 아니 자기들이 피곤하면 자던데? 어떡해 뭔소리야 저게? 오케이 됐다 131개 미쳤다 오케이 가자 피곤하면 계속 자요 애들 중간중간에 계속 자요 본인들이 졸리면 어떻게 그런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안되겠네 이쪽이 좀 더 가까우려나 너무 나쁘다 애들도 피곤하면 쉬어야지 어떻게 24시간 일 시킬 생각을 해요 너무 나빴다 진짜 너무 나빴다 진짜 너무 나빴다 진짜 허락도 없이 피곤하네 더 너무해 더 너무해 더 너무하다 반대쪽에는 반대쪽에는? 와 근데 얘 타고서도 공격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사기네 이 녀석이 사기야 제일 먼저 일 시킨 사람은 하윤 님이긴 하지 아니 그러라고 만든 게임이잖아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저는 잘 활용을 했을 뿐이라 아 여깄다 대비뇽 뭘 포켓몬인데 불이 났겠지? 자 같은 적을 노려 가자 파이어 오우 야야 이게 뭐지 폼 파이어가 뭐지 아 아야 아야 파이야 우우 나이스 뭐야 너무 쉽잖아 아 얘한테서 고대문명 부품이 나오는구나 뭐야 완전 쉽잖아 민용 느낌 날 줄 알았는데 민용보다 못생겼네 잘했어 너무 쉽네 잡을 수 있는 애인가? 잡을 수 있는 애인가요? 시간 지나면 다시 안나오나? 토벌 완료라고 뜨는 거면 토벌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런 애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잡는 거 아니야? 아 포획해야 되는 거였나? 포획하면 더 좋았으려나? 아 그래요 저희 다음에 또 생성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하죠 아 나는 나는 그 생각 못했어 그냥 클리어해야 된다는 생각만 해가지고요 가자 다음에 잡지 뭐 다음에 잡으면 되지 뭐 별거 없네 좀 빡센 걸로 치면은 잠깐만 펭킹을 잡자 펭킹 레벨이 좀 차이가 나면은 좀 할만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못할 수 혹시 데미지 입는 줄 알고 데미지 입는 줄 알고 데미지 입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화면은 보였는데 미안 미안 내가 클릭을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했어요 이거 아마 카메라 끄고 하면 괜찮을걸요? 확신할 수 있어요 캠 끄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진짜 타고 다니는 건 정말 좋네 집에 가자 카메라 끄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어째서 어째서 오케이 중간에 사망 후 리스폰 이런 것도 있네 오 12개나 쌓였어? 원시적인 화로 올려야 되고 아 이거 또 쉴 수가 없네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없네 사양이 높아 보여요 게임이 그냥 봐도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건 하면서 느끼는데 높아 보여요 사양이 제가 보기에 이거 게임을 오래 해서 이 친구가 지금 열받았어요 펌터가 펌터가 열받아서 내 레벨보다 높아질 수 없으니까 애들이 데리고 다니기도 힘들겠네 다른 애들 데리고 다녀야 되겠네 다른 애들 데리고 다녀야 되겠네 방금 레벨을 다 올려놔가지고 그 다음에 뭘까요 상급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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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비상 땡땡땡땡 비상 얘들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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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끝났어 끝났어 뭐야 끝났어 끝났어 우리 애들이 워낙 쎄가지고 습격이 너무 약하다 아유 아유 점점 시체처리하기 힘들어지네 시체처리하기 힘들지 이거 아유 시체처리하기 힘들지 이거 됐고 하나 더 어딨어 에? 뭐여? 뭐야 시체를 태우진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시체처리하는 줄 알았네 얘도 시체처리할 줄 아는구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체처리가 아니었네 아니 하루 지나면 없어지겠지 내가 주자 잠을 자면 저장이 되니까 저장을 하고 근데 이런건 기본적으로 잠을 자야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오케이 열정페이의 노동현장 열정페이라니 밥먹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무슨 열정페이야 같이 사는 가족인데 우린 가족이에요 오해를 살 수가 있어 먹이주머니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사는 가족인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다고 우리는 그걸 열정페이라고 한다고 가족이야 가족 아니 진짜 가족이야 진짜 가족 진짜 가족인데 왜 그래 오케이 더 만들게 있나? 이건 엄청 큰데 아 이거를 만들려면 집을 넓혀야 되네 다음에는 공사를 좀 해야되겠다 집 공사를 좀 해야되겠다 오케이 이거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아쉽지만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는 관계로 아니 애들 죽은거야 부족할로 누구 하나 쓰다듬어져 봐야 애들이 정신차리지 흫 흫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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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체 없어졌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사용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